국경의 터널을 빠져나가니 설국이었다. 밤의 끝자락은 이미 희뿌연히 밝아왔다. 신호수의 기차가 뻗었다. 빠진편 자리에서 처녀가 일어나 심화물 앞에 유리창을 열었다. 차가운 냉기가 밀려 들어왔다. 처녀는 창 밖으로 원통 몸을 내밀고 멀리 애치듯이 소리쳤다. 역장님! 역장님! 등을 들고 천천히 눈을 밟고 온 사내는 목도리를 코 위에까지 두르고 귀에 모자의 털가죽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벌써 그렇게 추운가 싶어 심화물하는 밖을 내다보았다. 철도 관사 같은 바라크들이 산 기슬계에 초라하게 흩어져 있을 뿐 하얀 눈은 거기까지 다 가기 전에 어둠 속으로 잦아들고 말았다. 역장님! 저예요! 안녕하셨어요? 아! 욕호구나! 돌아오는 길인가? 또 추워졌어. 동생이 여기에 취직이 됐다면서요? 신세를 많이 지겠어요. 이런 곳은 금방 실증날 거야. 어린 것이 가엾지. 아직 어린 애니까 역장님이 잘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리겠어요. 그래, 일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 바빠지지. 작년엔 엄청난 눈이었어. 눈사태가 자주 나서 기차도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밥을 지어내느라 혼이 났지. 역장님은 굉장히 두텁게 입으신 것 같아요. 동생 편지에는 아직 조끼도 입지 않았다고 썼던데. 난 네 벌이나 껴입었어. 젊은 사람들은 추우면 술만 마시지. 그리고는 저기서 뒹굴고 있지. 감기에 걸려서 말이야. 역장은 관사 쪽으로 등을 돌려 보였다. 동생도 술을 마시나요? 아니. 역장님, 벌써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다쳐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어머, 저걸 어떡해. 새글들인 옷에 애투 차림인 역장은 빨리 이 추운 곳에서의 대화를 끝내버리고 싶은 듯 등을 돌리면서 말했다. 그럼 몸 조심해요. 역장님, 동생은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하고 요코는 누누이를 두리번거리며 역장님, 동생을 잘 부탁해요. 슬플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높은 울림이 그대로 밤에 누누이로 메아리쳐 돌아올 것 같았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해도 요코는 몸을 창밖으로 내민 채웠다. 기차가 선로 아래로 걷고 있는 역장에게 이르자 또 말했다. 역장님, 이번 휴일에 집에 오라고 동생한테 말해주세요. 요코는 창문을 닫고 빨개진 뺨에 두 손을 댔다. 러셀을 세대나 준비하고 눈을 기다리는 국경의 산이었다. 터널의 남북에서 전력으로 하는 눈사태 신호선이 통해 있었다. 제설 인부 연 5천명, 소방조 청년단의 연 인원 2천명의 출동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눈에 묻힐 철도 신호소에 요코의 동생이 금년 겨울부터 일하게 되었음을 알고 심하무라는 더욱 그녀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심하무라에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었을 뿐 동행인 남자가 그녀와 어떻게 되는지 심하무라는 알턱이 없었다. 두 사람의 태도는 부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남자는 확실히 병자였다. 병자와의 사이란 흔히 남녀의 거리가 좁혀지고 정성스럽게 간호하면 할수록 부부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자기보다 연상의 남자를 보살피는 여자의 앳된 어머니 행세는 멀리서 볼 듯 부부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심하무라는 그녀만을 따로 떠내어 그 모습의 느낌에서 제멋대로 처녀일 것이라고 결정짓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가 그 처녀를 이상한 눈으로 너무 지나치게 바라본 결과 그 자신의 감상이 조금은 포함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세 시간 전에 심하무라는 심심해서 앤손의 직계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바라보면서 결국 이 손가락만이 지금 만나러 가는 여자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리라 또렷하게 해상하려고 하면 할수록 막연하게 흐려져가는 허망한 기억 속에서 이 손가락만이 여자의 촉감으로 지금도 젖어있어서 자기를 멀리 있는 여자에게로 끌고 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까지 하다가 문득 그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줄을 긋자 거기에 여자의 한쪽 눈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마음을 멀리 방황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무것도 아님을 금방 알았다. 맞은편 좌석에 여자 얼굴이 비쳤기 때문이었다. 밖은 어둠이 내려있었고 기차 안에는 불이 켜져있었다. 그래서 유리창이 거울이 되었다. 하지만 스팀의 온도로 수증기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닿기 전까지 그 거울은 없었던 것이다. 처녀의 한쪽 눈은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아름다웠지만 심함을 하는 얼굴을 창으로 가까이 대고 갑자기 밤 풍경을 보고 싶은 듯한 여수의 표정을 짓고 손바닥으로 유리를 닦았다. 처녀는 앞에 누워있는 남자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금 매소운 듯한 눈을 깜빡하지도 않을 만큼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처녀 쪽으로 굽힌 다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3등 차였다. 심하무라의 바로 옆 좌석이 아니고 한 칸 앞에 건너편 좌석이었으므로 옆으로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은 귀 언저리 밖에 거울에 비치지 않았다. 처녀는 심하무라와는 마침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기차에 올랐을 때 뭔가 서늘한 처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시선을 돌리는 순간 처녀의 손을 꼭 잡은 남자의 푸르고도 누런 손이 보였다. 그 때문에 심하무라는 어쩐지 두 번 다시 그쪽을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처녀의 가슴께를 쳐다보고 있는 거울 속 남자의 안색은 평온해 보였다. 약한 체력이 그런대로 감미로운 조화를 풍기고 있었다. 목도리를 베개로 깔고 그것을 코 밑에 걸쳐 입을 꼭 덮고 그리고 또 위로 드러난 뺨을 싸서 마치 복면을 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가끔 들썩거렸다. 남자가 눈을 움직일까 말까 해서 처녀는 상냥한 손길로 바로잡아 죽어냈다. 보고 있는 심하무라가 짜증스러워질 만큼 몇 번이나 같은 짓을 두 사람은 무심히 되풀이하고 있었다. 또 남자의 다리를 덮은 애투자락이 가끔 벗겨져서 늘어졌다. 그것도 처녀는 금방 알아차리고 고쳐주곤 했다. 이것이 참으로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거리란 것을 잊고 두 사람은 끝없이 먼 곳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심하무라는 슬픔을 보고 있다는 그런 심경이 아니라 꿈속을 헤매는 듯한 심정이었다. 이상한 거울 속의 이력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거울 밑바닥엔 저녁 풍경이 흐르고 있어서 이를테면 비치는 것과 비추어내는 거울이 영화 자막의 이중영상처럼 움직였다. 등장인물과 배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더구나 인물은 퉁영한 허상으로 풍경은 어둠의 여릿한 흐름으로 이 두 가지가 융합되어 이 세상이 아닌 상징의 세계를 그리고 있었다. 특히 처녀의 얼굴 가운데에 야산의 등불이 켜지자 심하무라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릴 정도였다. 먼 산의 하늘은 아직 황홈빛이 연하게 남아 있으므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멀리까지 사물의 윤곽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빛깔은 이미 쓰러져 있어서 어디까지 가도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유별나게 주위를 끌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커다란 감정의 흐름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처녀의 얼굴을 그 안에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비치는 부분만은 창밖에 보이지 않지만 처녀의 윤곽 주위를 끊임없이 처녀 풍경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처녀의 얼굴도 투명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정말 투명한지 어떤지는 얼굴 뒤를 끊임없이 흐르는 처녀 풍경이 얼굴의 앞을 흐르는 것처럼 착각되어 확인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기차 안도 그리 밝지 않았고 보통 거울처럼 강하지도 않았다. 반사가 없었다. 그러므로 심함을 하는 보고 있는 동안에 거울의 존재를 차츰 잊어버리고 처녀 풍경의 흐름 속에 처녀가 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 그때 그녀의 얼굴 속에 불이 비쳤다. 이 거울의 영상은 창밖에 불빛을 지워버릴 만큼 강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위로 흘러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도 않았다. 차고 먼 빛이었다. 조그만 눈동자 주위를 아련히 밝게 하면서 곧 처녀의 눈과 불이 포개지는 순간 그녀의 눈은 어두운 물결 위에 떠 있는 요염한 야광충이었다. 이런 식으로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욕고는 깨달을 턱이 없었다. 그녀는 다만 병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지만 가령 심함을 하쪽을 돌아봤다 해도 유리창에 비치는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 따위는 의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심함을 하가 요코를 오랫동안 훔쳐보면서도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저녁 풍경의 거울이 갖는 비현실적인 힘에 끌려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역장에게 소리쳐 다시 뭔가 진지함을 보였을 때도 소설적인 흥미가 앞섰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신호소를 지날 무렵에는 이미 창은 그저 어둡기만 했다. 저쪽 창밖에 흐르는 풍경이 사라지자 거울의 매력도 사라졌다. 요코의 아름다운 얼굴은 여전히 비치고 있었다. 그 따뜻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심함을 하는 그녀의 내부에서 뭔가 맑고 차가움을 새로 발견하고 거울이 흐려오는 것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 시간쯤 후 요코도 뜻밖의 심하무라와 같은 역에서 내렸으므로 그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기와 관계라도 있는 듯이 돌아보았다. 플랫폼의 주위에 닿자 갑자기 기차 안에서의 무려함이 부끄러워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관차의 앞을 가로질러 건넜다. 남자가 요코의 어깨에 매달려 선로로 내려서려 했을 때 이 쪽에서 여권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긴 화물열차가 두 사람의 모습을 가렸다. 여관의 집에 있는 마치 소방관 같이 요란한 눈복장을 하고 있었다. 귀를 싸고 고무 장화를 신은 채 대합실 창으로 선로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여자도 푸른 망토와 수건을 쓰고 있었다. 심함을 하는 기차 안에서의 온도가 채 가시기 전이라 바깥의 추위를 아직 실감할 수 없었지만 설국의 겨울은 처음이므로 이 지방 사람들의 복장에 다소 겁이 났다. 그렇게 추운가? 네, 이제 완전히 겨울 차림입니다. 눈이 내린 뒤 날씨가 개기 전날 밤은 특히 추워요. 오늘 밤은 벌써 영하로 내려갔을걸요? 이 정도가 영하인가? 심함을 하는 추녀 끝에 귀여운 고드름을 바라보면서 여관 지배인과 자동차를 탔다. 하얀 눈빛이 집들의 낮은 지붕을 더욱 낮아 보이게 하고 마을은 고요히 가라앉은 듯 했다. 정말 만지는 것마다 차가운 느낌이 다르군. 작년엔 제일 추울 때 영하 이십몇 도였습니다. 눈은? 글쎄요. 보통 일고여덟자는 되지만 많은 때는 그 이상일걸요? 이제부터로군. 네, 이 눈은 지난번에 환자쯤 내린 것인데 많이 녹은 셈이죠. 녹기도 하는가? 이제부터 언제 대설이 내지 모르지 모릅니다. 12월 초였다. 심하무라는 끈질긴 감기로 인해 막혔던 코가 머릿속까지 시원하게 확 뚫리고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가듯이 콧물이 계속 흘렀다. 선생님 댁의 아가씨는 아직 있수? 네, 네,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었는데 뭐 보셨습니까? 짙은 푸른색 망토를 입은 아, 그 여자였어? 나중에 부를 수 있겠지? 오늘 밤에요? 오늘 밤에 오늘 밤 막차로 선생 댁 아들이 온다고 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요. 저녁 풍경의 거울 속에서 요코의 간호를 받던 병자는 심하무라가 만나러 온 여자네 집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자 자기의 가슴속을 뭔가가 스쳐간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 우연을 그는 그리 이상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정도였다. 손가락으로 기억하고 있는 여자와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여자 사이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쩐지 심하무라는 그것이 마음 한 구석에서 보이는 것 같았다. 아직 저녁 풍경의 거울에서 깨어나지 못한 탓일까 저 저녁 풍경의 흐름은 과연 시간의 흐름의 상징이었던가 하고 그는 문득 중얼거렸다. 스키처를 앞둔 온천여관은 가장 손님이 적을 떼어서 심하무라가 온천탕에서 나오자 이미 모두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낡은 복도는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위리창을 아주 조금씩 떨게 했다. 그 긴 복도 끝에 사무실 모퉁이에 싸늘하고 검게 빛나는 마루의의 옷자락을 펼치고 한 여자가 우뚝 서 있었다. 마침내 기생이 된 것일까 하고 그 옷자락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몸에 어딘가를 허물어 맞이하려는 태도도 하지 않은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런 모습에서 그는 멀리서도 진지함을 깨닫고 급히 다가갔지만 여자 곁에 서서도 말은 하지 않았다. 여자도 짙게 화장을 한 얼굴로 미소 지으려 했지만 오히려 울상이 되어버렸으므로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편지도 하지 않았고 만나러 오지도 않았으며 무용책을 보내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여자 쪽에서 본다면 웃고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우선 심하무라 쪽에서 사과나 변명을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얼굴을 보지 않고 웃는 동안에도 그에 대한 책망은커녕 몸 전체로 그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자기가 어떠한 변명을 한데도 그것은 자기가 불성실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뭔가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감미로운 기쁨에 쌓여 있었지만 계단 아래까지 오자 이놈이 당신을 제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고 집게 손가락만을 편 앤 손 주먹을 불쑥 여자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래요? 하고 여자는 그의 손가락을 잡자 그냥 놓지 않고 끌듯이 하며 계단을 계속 올라갔다. 고다스 앞에서 손을 놓은 그녀는 새빨개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다시 그의 손을 당황스레 잡고 말했다. 이것이 나를 기억해 주었어요? 오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여자의 손에서 오른손을 빼내어 고다스에 놓고 다시 왼쪽 주먹을 내밀었다. 그녀는 시치미를 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여자는 후우하고 웃으면서 심하무라의 손을 펼쳐 그 위에 얼굴을 갖다댔다. 이것이 기억해 주었어요? 아, 차가워. 이처럼 차가운 머리카락은 처음이야. 도쿄는 아직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역시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이 추운 곳에 올 게 뭐람? 그때는 눈 사태의 위험기간이 지나고 실록의 등산철로 접어든 때였다. 으름덩굴의 새싹도 곧 식탁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무의도식의 심하무라는 자연과 자신에 대한 진지함을 자칫 잃을 것만 같았다. 그것을 되찾기엔 산이 좋다고 판단하여 자주 혼자서 산을 헤매는데 그날 밤도 국경의 산들을 헤매다 7일 만에 온천장으로 내려와서는 기생을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날은 도로에 낙성 축하로 마을의 두예꽃이 저장실 겸 극장을 연회장으로 쓸 만큼 흥청댔다. 그러므로 열두 서너명의 기생으로도 모자라 도저히 부를 수 없는 형편이지만 선생댁의 처녀라면 연회장의 심부름을 갖다 해도 춤을 두세가지만 보인 후에는 돌아가므로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심하무라가 되묻자 샤미센과 춤을 가르치는 선생댁에 있는 처녀는 기생은 아니지만 큰 연회에는 가끔 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나의 어린 기생이 없고 일어나 춤추기를 좋아하지 않는 늙은 기생이 많으므로 처녀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여관 손님들의 자리에는 좀처럼 혼자 나타나지를 않지만 아주 새내기도 아니라는 여종업원의 설명이었다. 수상적은 얘기라고 별로 믿지 않고 있었으나 한 시간쯤 지나 여자가 여종업원을 따라 들어서자 심하무라는 아니다 싶어 자세를 고쳐앉았다. 곧 나가려는 여종업원의 소매를 여자가 잡더니 그 자리에 앉혔다. 여자의 인상은 이상하리만큼 청결했다. 발가락 뒤까지 깨끗할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초여름 산들의 모습을 보고 온 탓인지 심하무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정도였다. 온 맵시에서 기생 분위기가 나는 듯 했지만 물론 옷자락을 질질 끌지는 않았고 얇은 헛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허리띠만은 어울리지 않게 비싼 것인 듯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애처롭게 보였다. 산 얘기가 나오자 여종업원이 일어나 나갔지만 여자는 이 마을에서 바라보이는 산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심하무라는 술을 마실 생각이 없어 그냥 있었는데 여자는 이 설국에서 태어났고 도쿄에서 술집 접대부로 있다가 머리를 얹고 앞으로는 고전춤 선생으로 출세해 볼까 했지만 1년 반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자신의 얘기를 의외로 솔직하게 해나갔다. 하지만 그 사람과 사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이 적어도 그녀의 진정한 신상 얘기가 되겠으나 그것은 당장 털어놓을 것 같지도 않았다. 19살이라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19살이 스물 하나나 둘로 보여 심하무라는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겨 가부키의 얘기 따위를 꺼내자 여자는 그보다 배우들의 경향이나 소식 등에 정통했다. 그러한 얘기 상대가 아쉬웠던 탓인지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 근본이 화류계 여자답게 허물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남자의 마음을 대강 알고 있는 듯도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는 처음부터 상대를 아마추어로 단정하고 있었고 일주일 동안 사람과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끝이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따뜻하게 넘쳐나 그녀에게서 우선 우정 같은 것을 느꼈다. 산에 대한 감상이 여자에게까지 이어졌다. 여자는 다음 날 오후 목욕도구를 밖에 놓고 그의 방에 놀러왔다. 그녀가 앉자마자 그는 느닷없이 기생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소개라뇨? 알잖아. 싫어요. 난 그런 부탁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왔어요. 하고 여자는 훌쩍 일어나 창가로 가서 국경의 산들을 바라보다가 뺨을 붉히며 말했다.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짓말. 참말이에요. 하고 휙 돌아서서 창틀에 앉더니 말을 이었다. 강요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모두 기생들의 자유인걸요. 여간에서도 그와 같은 소개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건 당신께서 아무라도 불러서 직접 말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부탁을 해봐 줘요. 내가 어째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로 해두고 싶으니까 당신을 설득하지 않는 거요. 그게 친구라는 건가요? 하고 여자는 대화에 끌려들어 말했으나 그 다음은 다시 내뱉듯이 말했다. 대단하시군요. 그런 부탁을 내게 하시다니. 별것도 아니잖아. 산에서 제법 건강해 갖고 왔으나 머리가 띵하단 말이야. 당신하고도 상쾌한 기분으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자는 시선을 내리깔고 말이 없었다. 심하무라는 이렇게 되고 보면 이제 남자의 파렴치함을 노출시키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습성이 여자의 몸에 배어있는 것일까. 그 내리깔린 짙은 속눈썹 탓인지 포근하고도 요염해진 듯했다. 심하무라가 보고 있는 사이에 여자의 얼굴은 아주 조금 좌우로 흔들리더니 다시 살짝 붉어졌다. 좋아하는 사람을 말씀하세요. 그걸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니요. 처음 온 지방이라 누가 예쁜지 몰라요. 예쁘다 해도 젊은 사람이 좋지. 젊은 쪽이 보다 안전하겠지. 말이 많지 않은 여자가 좋아요. 멍청하면서도 때 묻지 않은 여자가 얘기가 하고 싶을 때는 당신하고 할 테니까. 난 이제 안 와요. 바보 같은 소리. 어머? 안 와요. 뭐 타러 와요? 당신과는 깨끗이 사귀고 싶으니까 유혹을 안는다니까. 기가 막혀. 만일 그런 관계를 맺었다가는 내일부터 당신이 보기 싫어질지도 몰라요. 얘기에 재미가 없어질 거란 말이야. 산에서 마을로 내려와 잔뜩 사람이 그리운 참이니까. 그래서 당신을 유혹하지 않는 거요. 난 또 여행자가 아닌가. 네. 정말 그래요. 그럼 당신도 당신이 싫어하는 여자라면 나중에 대하기도 괴면 졌겠지만 자기가 골라준 여자라면 그렇지도 않을게고. 몰라요. 하고 톡 쏘아붙이고는 외면을 했으나 다시 말했다. 그건 그렇겠지만 관계가 생기면 그만이야. 어색해져요. 오래가지 못할 거야. 네. 정말 모두가 그래요. 내가 태어난 곳은 항구였어요. 여긴 온천장이고. 하고 여자는 의외로 솔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대부분의 손님은 나그네예요. 나 같은 건 아직 어리지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다 좋아져도 그때는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 쪽이 언제까지나 그림나봐요. 헤어진 뒤에 그런가 봐요. 저쪽에서도 생각이 나서 편지를 하곤 하는 경우가 대개가 그런 건가 봐요. 여자는 창가에서 일어서더니 이번에는 창 아래에 다다미에 살짝 앉았다. 멀리 지나간 날들을 해상하는 듯이 보이더니 갑자기 심하무라 곁에 앉는 듯한 표정이었다. 여자의 목소리에 너무도 실감이 넘치고 있었으므로 심하무라는 너무 쉽게 여자를 속인 것일까 하고 오히려 꺼름직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튼 이 여자는 기생이 아니다. 그의 유격은 이 여자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도 없이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녀는 너무 청초했다. 첫눈에 그는 그런 여자와 이 여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름 피서지를 택하러 돌아다니는 때였으므로 이 온천 마을로 가족을 데리고 올까도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다행히 기생이 아님으로 아내의 말 상대도 되어 달랠 수 있고 춤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에게 우정 같은 것을 느낀다 해도 그는 그 정도의 인정세계는 이미 건너본 뒤였다. 물론 여기에도 심하무라적인 저녁 풍경의 거울은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의 그의 신분이 모호한 여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찜찜한 뒷맛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저물어가는 차창에 비치는 여자의 얼굴처럼 비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서양무용 취미만 해도 그랬다. 심하무라는 도쿄의 서민 출신이므로 어렸을 때부터 가부키 연극에 익숙했으나 학생 시절엔 취미가 춤이나 무용극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일가견을 이루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미라 옛 기록을 뒤지기도 하고 가문을 찾아 다니기도 하면서 마침내 일본 무용의 신인들과도 알게 되었고 연구나 비평적인 글까지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춤의 전통이 시들어가는 것이나 또 일방적인 새로운 시도에도 당연히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이 실제 운동 속으로 뛰어드는 길밖이 없다는 심정이 되고 아울러 젊은 일본 무용가로부터 권유를 받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서양무용으로 전향하고 말았다. 그 후로 일본 무용은 전혀 보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서양무용에 관한 책과 사진을 수집하고 포스터나 프로그램까지 애써 외국에서 입수했다. 이국이라든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서만은 결코 아니었다. 여기서 새로 발견한 기쁨은 눈으로 직접 서양인의 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증거로 심함을 하는 일본인의 서양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서양의 인쇄물을 바탕으로 서양무용에 관해 쓴다는 것만큼 편한 일은 없었다. 보지 않은 무용 따위는 호황된 얘기인 것이다. 이만한 탁상공로는 다시 없었고 마치 천국에 쉬었다. 연구라고는 하지만 제멋대로의 상상이었고 무용가의 산 육체가 띠노는 예술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서양의 언어나 사진을 통해 떠오르는 그 자신의 공상이 춤추는 환영을 감상하는 것이었다. 보지 못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이따금 서양무용의 수계 따위를 쓰기 때문에 문필과 나부랭이로 손꼽혀 그것을 스스로 냉수하면서도 직업이 없는 그의 소율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한 그의 무용 얘기가 여자와 친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지식이 오랜만에 현실적으로 효용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심하무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를 서양 무용식으로 시급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의 옅은 여수적인 말이 여자의 생활의 급소를 찌른 듯 하자 여자를 속인 게 아닐까 하고 마음이 꺼름직 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내가 가족을 데리고 와도 당신과 떳떳이 사귈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잘 알았어요 하고 여자는 나직이 웃고 기생처럼 조금 들뜬 듯 하며 말했다. 나도 그런 게 좋아요. 깨끗한 편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불러 줘요. 지금? 음 놀랐어요. 이런 대낮에? 미지근한 것은 싫단 말이야. 그런 말 마세요. 당신은 여기를 막된 온천장으로 아시나 보죠? 마을의 상태를 보면 모르세요? 하고 여자는 의외라는 듯이 진지한 말투로 여기엔 그런 여자가 없다는 것을 되풀이 했다. 심하무라가 의심하자 여자는 열을 올렸다. 그러면서 한걸음 양보하여 그건 아무튼 기생의 자유겠지만 다만 주인집에 양해 없이 예박하면 기생의 책임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지만 주인집에 양해를 구하면 그건 포주의 책임으로 어디까지나 뒤를 봐주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했다. 책임이라니 어떤 임신을 하거나 몸이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죠. 심하무라는 자신의 엉뚱한 질문에 쓴엇음을 지으면서 그와 같은 태평스런 얘기도 이 산촌 이 산촌에는 있는가 싶었다. 무의도 시기에 그는 자연이 보색을 필요로 하는 마음 에선지 여행지에서의 인심에는 본능적으로 민감해졌다. 산에서 내려오자 곧 이 마을의 검소한 풍경에서 평화로운 무엇을 느끼고 여관에서 물어보았더니 과연 이 설국에서도 가장 살기가 좋은 마을 이라고 했다. 불과 몇 해 전 철도가 생기기까지는 주로 동민들이 이용하는 온천장 이었다고 한다. 기생이 있는 집은 요리집 이나 단팥죽 집 이라고 쓰인 태색한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고풍스런 장지문이 그을은 것을 보면 이래도 손님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자파점이나 과자점에서도 기생을 딱 한 사람 고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주인들은 가게에 농사도 짓는 듯 했다. 선생댁의 처녀라는 점도 있겠으나 감찰 없는 여자가 가끔 연혜석에 술 심부름을 하러 나가도 헐뜯는 기생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몇 명쯤 있지? 기생 열두세 명쯤 될까? 어떤 이름의 여자가 좋지? 하고 시마무라가 일어나 배를 누르자 말했다. 난 돌아가도 되죠? 당신이 가면 어떡해? 싫어요. 하고 여자는 굴욕을 부르치듯이 내뱉었다. 가겠어요.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게요. 다시 오겠어요. 그러나 여종업원을 보자 자연스럽게 고쳐앉았다. 여종업원이 누구를 부를까요? 하고 아무리 물어도 여자는 이름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온 17,8세 기생을 한 번 보자. 시마무라에게는 산에서 마을로 왔을 때 여자 생각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 살결이 검고 팔이 억센 그러나 어딘가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여서 흥이 깨진 표정을 애써 감추고 기생쪽을 보고 있기는 했으나 사실은 그녀 뒤에 창을 통해 실록의 산들이 자꾸만 는에 들어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말을 하기조차 싫었다. 별수없는 산골 기생이었다. 시마무라가 시무룩해 있기 때문에 여자는 눈치를 챈듯 일어나 잠자코 나가버리고 그 바람에 더욱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그래도 이미 한 시간쯤은 지났을 테니까 어떻게든 기생을 돌아가게 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전신환이 와 있었던 사실이 생각나 우체국 시간을 핑계로 기생과 함께 방을 나섰다. 그러나 시마무라는 여관의 현관에서 실록의 향기가 강한 뒷산을 바라보더니 그에 끌리듯이 허겁지겁 올라갔다. 무엇이 우스운지 혼자서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적당히 피로해졌을 때 휙 돌아서서 호돗을 뒤로 축혀올리고 한다름에 아래로 내리달리자 노랑나비가 두 마리 날아올랐다. 나비는 서로 얽히면서 이윽고 국경의 산보다 높게 노란빛이 하얗게 될 때까지 멀어져 갔다. 웬일이세요? 여자가 삼나무 숲 그늘에 서있었다. 즐겁게 웃고 계시군요? 그만뒀소. 하고 시마무라는 다시 이유모를 웃음이 솟아 그만뒀소. 그래요? 여자는 휙하니 고개를 돌리더니 삼나무 숲속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는 말없이 따라갔다. 신사였다. 이끼 낀 돌 사자 곁에 평평한 바위에 여자는 앉았다.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여기 기생이란 모두가 그런가? 다 비슷하겠죠? 나이 든 기생 중에는 예쁜 사람도 있어요. 하고 고개를 떨구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 목덜미에 삼나무 숲의 그늘이 비치는 듯했다. 시마무라는 삼나무 꼭대기를 쳐다보았다. 이제 됐어. 몸에서 힘이 쏙 빠져나가 오히려 우스워요. 그 삼나무는 바위에 손을 뒤로 짚고 가슴을 벌렁 젖히지 않으면 볼 수 없을 만큼 높았고 게다가 일직선으로 줄기가 늘어서고 검은잎이 하늘을 덮고 있었으므로 고요가 찡하게 느껴졌다. 시마무라가 등을 기대고 있는 줄기는 그중 늙은 나무였으나 어쩐일인지 북쪽까지만이 모두 말라 떨어지고 남은 밑동들이 뾰족한 말뚝을 줄기에 거꾸로 심어놓은 듯이 보였다. 뭔가 신의 무서운 무기 같았다. 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와 맨 처음 당신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 기생들은 다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하고 웃으면서 7일 동안 산에서 기른 건강을 간단하게 세탁하려고 생각한 것도 실은 처음에 이 청결한 여자를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심하무라는 이제 와서 깨달았다. 석양의 빛나는 먼 개울을 여자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담배 하고 여자는 애써 가볍게 웃었다. 아까 방에 가봤더니 이미 안 계시대요? 웬일인가 했더니 무서운 기세로 혼자 산을 오르고 있잖아요? 창으로 보였어요. 웃으었어요. 담배를 잊으신 듯 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의 담배를 소매 속에서 꺼내고는 청량불을 붙였다. 그 아이한테 미안하게 됐어. 그런 건 손님의 자유 아니에요? 언제 돌려보내든. 돌이 많은 게으렴 물소리가 부드럽고 달큼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삼나무 사이로 저쪽 산에 주름진 곳이 그늘지는 것이 보였다. 당신과 그리 차이지지 않는 여자가 아니면 나중에 당신을 대할 때 아쉽단 말야. 몰라요. 욕심쟁이군요. 하고 여자는 불끈 비웃듯이 말했지만 기생을 부르기 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둘 사이에 오가고 있었다. 처음부터 오직 이 여자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걸 괜히 멀리 우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자 심함을 하는 자신이 싫어지는 한편 여자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삼나무습 그늘에서 그를 부른 뒤부터의 여자는 뭔가 싱그러운 자태였다. 가늘고 오똑한 코가 조금 빈약해 보이지만 그 아래의 작게 봉오리진 입술은 참으로 아름다운 피를 한 거머리처럼 신축이 유연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움직이는 듯이 느껴졌으므로 만일 주름이 있거나 빛깔이 검거나 했으면 불결해 보였을 테지만 그렇지는 않고 젖은 듯이 빛나고 있었다. 눈꼬리가 처지지도 지켜지지도 않고 꼭 일부러 똑바로 그린 듯해 어딘가 우스운 듯 하면서도 짧은 털이 진하게 난 살짝 처진 듯한 눈썹이 그것을 알맞게 감싸고 있었다. 가운데가 조금 높은 듯한 동그란 얼굴은 그저 평범한 윤곽이지만 하얀 자기의 연분홍을 살짝 물들인 듯한 살결로 목덜미에 아직 군살이 오르지 않아 미인이라기보다는 청결했다. 술자리에 나가기도 한다는 여자치고는 앞가슴이 조금 새 가슴이었다. 어머 어느새 이렇게 파리매가 몰려들었어요. 하고 여자는 옷자락을 덜며 일어섰다. 이대로 이 고요 속에 있으면 두 사람은 더욱 어색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열 시경이었을까 여자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심하무라를 부르면서 털썩 던져지듯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갑자기 책상 위에 퍼지자 그 위에 것들을 치안 손길로 흩뜨리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지난 겨울 스키장에서 사귄 남자들이 저녁에 산을 넘어와 만나 여관에 들렀더니 기생을 불러 한판 버리는 바람에 어거지로 술을 마시게 되고 말았다고 했다. 머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혼자 끊임없이 치껄이다가 갔다 오겠어요 웬일인가 싶어 찾을 테니까 나중에 또 올게요 하고 비틀거리며 나갔다. 한 시간쯤 지나자 다시 긴 복도에 흐트러진 발걸음으로 이리저리 부딪히고 쓰러지며 오는 듯 했다. 심하무라씨 심하무라씨 하고 쨍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 안 보여요 심하무라씨 그건 이미 어김없이 여자의 속마음이 자기의 남자를 부르는 소리였다. 심하무라는 뜻밖이었다. 그러나 온 여관에 들릴 큰 목소리였으므로 당황하여 일어서자 여자는 창호지를 뚫고 창살을 잡은 그대로 심하무라의 품에 희청 쓰러졌다. 아 있었군요 여자는 고항 켜서 앉으며 기대왔다. 치하지는 않았어요. 흠 치한 게 뭐람 괴로워 괴로울 뿐이에요. 정신은 멀쩡해요. 아 목말라 우스키와 섞어서 마신 게 탈이었어요. 핑 도는데 머리가 아파. 그 사람들 싸구려를 사왔어요. 그걸 모르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자꾸만 얼굴을 문질렀다. 밖에 빗소리가 갑자기 새차졌다. 조금만 팔을 드추어도 여자는 휘청했다. 여자의 머리가 그의 뺨에 덮힐 만큼. 그녀는 그의 목을 싸안고 있었으므로 그의 손은 그녀의 품에 들어가 버렸다. 그의 말에는 대답도 않고 여자는 두 팔을 빗장처럼 끼고 요구된 것에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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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위를 있었으나 치에서 힘을 쓸 수 없었는지 뭐야 이까짓 것 칫 칫 시들 해요 이까짓 것 하고 갑자기 자기의 팔꿈치를 물었다. 그가 놀라 그가 띄워놓자 깊은 잎자국이 나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이미 그의 손바닥에다 그대로 낙서를 시작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 보이겠다면서 연극이나 영화 배우의 이름을 이 삼십이나 들어놓고는 이번에는 시마무라를 부수히 썼다. 시마무라의 손바닥은 차츰 더워져 왔다. 아 안심했어 안심했어 하고 그가 다정하게 말하자 어머니와 같은 감정조차 느껴졌다. 여자는 또 갑자기 기러워하면서 몸을 뒤틀어 일어서더니 방 저쪽 구석에 가서 쓰러졌다. 안 돼 안 되겠어 가야지 가야지 못 걸어요 굉장한 비야 맨발로 갈 테야 기어갈 테야 위험해 가겠다면 바래다 주지 여관은 언덕 위였고 가파른 비탈이 있었다. 허리띠를 늦추거나 조금 누워서 술을 깨는 게 좋을걸 그건 안 돼요 이러면 돼요 경험이 있어요 하고 여자는 꼿꼿이 앉아서 가슴을 폈지만 호흡이 괴로워질 뿐이었다. 창을 열고 토해버리려 해도 안 되었다. 몸을 뒤틀며 뒹굴고 싶은 충동을 이를 물고 참는 상태가 계속되고 가끔 의식을 되찾듯이 가겠어 가겠어를 되풀이하면서 어느새 새벽 두시가 지났다. 당신은 자요 잘하니까요 당신은 이러고 있겠어요 조금 깬 뒤에 가겠어요 밤이 새기 전에 가겠어요 앉은 걸음으로 다가와 심하무라를 당겼다. 나 상관 말고 자라니까 심하무라가 잠자리에 들자 여자는 책상에 가슴을 기대고 물을 마시고는 졸랐다. 일어나요 응? 일어나라니까 어쩌라는 거지 아 아니에요 주무세요 무슨 소리야 하고 심하무라는 일어서서 여자를 끌고 갔다. 이윽고 얼굴을 저쪽으로 돌렸다. 이쪽으로 감추었다 하던 여자가 갑자기 격하게 입술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고 장꼬대처럼 안돼 안돼 친구를 지내자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하고 몇 번을 되풀이했다. 심하무라는 그 진지함에 감동되어 이마에 주름이 잡히도록 얼굴을 찡그리고 애써 자기를 억제하고 있는 강한 의지에는 씁쓸이 하게 흥이 깨질 뿐 여자와의 약속을 지킬까도 생각했었다. 난 아무것도 아까울 것 없어요. 절대로 아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틀림없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당신 자신이 말했잖아요 하고 자꾸만 짓거리면서 환희를 억제하기 위해 소매를 물고 있었다. 잠시 후 맥이 풀린 듯이 조용해졌으나 문득 뭔가 생각난 듯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 당신 웃고 웃고 있군요. 나를 비웃고 있군요. 웃기는 마음속으로 웃고 있죠. 지금은 웃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나중에 웃을 거예요. 하고 여자는 엎드려서 흐느꼈다. 그러나 곧 울음을 그치고는 자신을 내맡기듯이 부드럽고 다정하고 자상하게 신상 얘기를 꺼냈다. 치기는 잊어버린 듯했다. 지금의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 얘기에 열중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고 이번에는 환히 미소했다. 밤이 새기 전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아직 어둡군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일찍 일어나요. 하고 몇 번이나 일어나 창을 열어보았다. 아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군요. 오늘 아침엔 비가 내리니까 아무도 들에 나가지 않아서 빗속으로 저쪽 산기슬기나 지붕들이 떠올라 보이고도 여자는 돌아가기 아쉬운 듯 하다가 여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머리를 매만지고는 시마무라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가겠다 해도 남의 눈이 두려워 황망이 달아나듯 혼자 빠져나갔다. 그리고 시마무라는 그날 도쿄로 돌아왔던 것이다. 당신은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연말에 이 추운 곳에 오겠어요? 그 뒤에도 웃진 않았어요. 여자가 문득 얼굴을 들자 시마무라의 손바닥에 대고 있던 눈과 코 언저리가 붉어진 것이 짙은 분 속에서도 보였다. 그것은 이 설국의 밤이 차갑다는 것을 생각해 하면서도 머리에 검은 빛깔이 너무나 강해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얼굴은 눈부신 미소를 띄고 있었으나 그런 중에도 그때를 생각하는지 마치 시마무라의 말이 그녀의 봄을 차츰 물들여 가는 듯 했다. 여자가 시무룩하여 고개를 떨구자 벌어진 깃사이로 등이 붉어진 것까지 보였다. 촉촉하게 젖은 몸을 드러내 놓은 듯 했다. 머리빗과의 조화 탓으로 더욱 그렇게 보이는지도 몰랐다. 앞머리가 촘촘하게 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머리카락이 남자처럼 굵고 처진 것 하나 없이 뭔가 검은 광물의 무거운 빛깔 같았다. 조금 아까 손에 닿았을 때 이처럼 찬 머리카락은 처음이라고 깜짝 놀란 것은 추위 탓은 아니라 이런 머리카락 자체의 탓이었던가 싶었다. 시마무라가 다시 보자 여자는 고다스의 널반지 위에서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다. 그것이 좀채로 끝나지 않았다. 뭘 계산하지? 하고 불어도 잠자코 잠시 동안은 손가락을 꼽고 있었다. 5월 23일이죠? 아 날짜를 세웠군. 7월 8월은 커요. 꼭 199일째예요. 아무튼 5월 23일이라고 잘도 기억하고 있었군. 일기를 보면 금방 알아요. 일기? 일기를 쓰고 있나? 네. 오래된 일기를 보는 것은 즐거워요. 뭐든지 숨김없이 그대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혼자서 읽어도 얼굴이 뜨거워져요. 언제부터? 도쿄에서 술집에 나가기 조금 전부터 그 무렵엔 돈이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내 돈으로 일기장을 살 수가 없었어요. 2전이나 3전짜리 일기장에 자를 대고 가는 줄을 긋고 연필을 아주 가늘게 깎았던지 선이 무척 깨끗해요. 그리고 공책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잘한 글자가 꽉 차 있어요. 내 돈으로 일기장을 사게 되니 안 돼요. 물건을 마구 다루니까. 북극시 연습도 그전엔 신문에 했는데 요즘은 두루마리에 직접 해요. 쭉 빠짐없이 일기를 쓰오? 네. 16살 때와 금년 것이 제일 재미있어요. 언제나 술자리에서 돌아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섰어요. 늦게 돌아가거든요. 여기까지 쓰다가 도중에 잠들었구나 하고 지금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 하지만 매일은 아니고 쉬는 날도 있어요. 이런 산골이라 술자리에 나가도 뻔하거든요. 금년엔 금년엔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힌 것밖에 살 수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아무래도 길어지는 게 있거든요. 일기 얘기보다 더욱 심하무라가 의외라고 느낀 것은 그녀가 15,6세 때부터 읽은 소설을 일일이 적어두고 그러한 공책이 이미 열 권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감상을 써두는 건가? 감상 같은 건 못 써요. 제목과 작자와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관계 정도예요. 그런 걸 적어둔 데도 별 수 없잖아? 별 수 없죠. 헛수고야. 그래요. 하고 여자는 솔직하고 밝게 대답하고 나서 물끄러미 심하무라를 보고 있었다. 심하무라가 정말 헛수고라고 다시 강조하려는 순간 눈이 울리는 듯한 고요가 몸에 스며들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여자에게 끌렸던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헛수고일 리가 없음을 그도 알면서 일방적으로 헛수고라고 우기자 왠지 그녀의 존재자가 순수하게 느껴졌다. 이 여자의 소설 얘기는 흔히 쓰이는 문학이라는 말과는 인연이 먼 듯이 들렸다. 이 마을 사람과의 사이에는 여성 잡지를 바꾸어 보는 정도의 우정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혀 고립되어 읽고 읽는 듯 선택 선택도 선택도 대단한 이해도 없이 여관 손님에게서 소설이나 잡지를 발견하는 대로 빌려다 읽는 모양이었지만 그녀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새 작가들의 이름에서 심하무라가 모르는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말투는 마치 애국 문학의 먼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하여 욕심 없는 거짓처럼 애처로운 구운이 있었다. 자신이 양서의 사진이나 글을 통해 서양 무용을 아득하게 몽상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일 거라고 심하무라는 생각해 보았다. 그녀 또한 보이지 않는 영화나 연극 얘기를 즐겁게 짓거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얘기 상대에 몇 달이나 굶주렸던 탓이었을 것이다. 199일 전에 그때에도 이런 얘기에 열중했던 것이 자진하여 심하무라에게 몸을 맡기게 된 동기였다는 것도 잊었는지 다시 자기 말이 그려내는 것으로 하여금 몸까지 더워 웃는 듯 했다. 그러나 그러한 도예적인 것에 동경도 이제는 솔직한 체념에 쌓여 무심한 꿈 같았으므로 도시에서 낙형한 사랑 같은 거만한 불평보다는 단순한 헛수고라고 느낌이 강했다. 그녀 자신은 그것을 쓸쓸해 하지도 않는 것 같았지만 심하무라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가련하게 보였다. 그런 생각에 젖었다면 심하무라 자신이 살아있는 것도 헛수고라고 막연한 감성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그녀는 산정에 물들어 생생한 혈색이었다. 아무튼 심하무라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므로 상대가 기생이 된 지금은 오히려 말을 꺼내기가 거북했다. 그때 그녀는 너무 치해서 맥이 빠진 팔에 약이 올라 뭐야 이까짓 칫 칫 시들해요 이까짓 하고 팔꿈치를 꽉 물었을 정도였다. 다리에 맥이 빠져 몸을 데굴대굴 굴리면서 난 아무것도 아까울 것 없어요. 절대로 아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틀림없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당신 자신이 말했잖아요 라고 하던 말도 생각이나 심하무라가 주저하고 있자 여자는 재빨리 알아차리고 튕기듯이 말했다. 열두시 상행 열차 에요. 하고 마침 그때 들려온 기적 소리와 동시에 일어나 난폭하게 장지문과 유리창을 화들짝 열고 난간에 몸을 던지듯이 기대며 창틀에 앉았다. 냉기가 방에 한꺼번에 흘러 들어왔다. 기차의 울림은 멀어질수록 밤 바람처럼 들렸다. 어이 춥잖아 하고 심하무라가 일어나 다가가니 바람은 없었다. 가득한 눈에 얼어붙는 소리가 땅속 깊이 울리고 있는 듯한 매서운 야경이었다. 달은 없었다. 거짓말처럼 많은 별을 쳐다보고 있자니 그것은 허망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듯이 생각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났다. 별 무리가 시야에 가까워짐에 따라 하늘은 더욱 멀리 밤빛을 깊게 했다. 국경의 산들은 이미 그 겹쳐짐도 분간할 수 없었고 그 대신 그만한 두께는 될 듯한 그을린 감정으로 하늘 끝에 무겁게 쳐져 있었다. 모두가 맑게 가라앉은 조아였다. 심하무라가 다가서는 것을 알자 여자는 당간에 가슴을 대고 엎드렸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이러한 밤을 배경으로 하여 이보다 완고한 것은 없다는 자세였다. 심하무라는 또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산들의 빛깔은 검은 데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선명한 눈빛으로 보였다. 그러자 산들이 투명하고 쓸쓸한 것으로 느껴졌다. 하늘과 산은 조화되어 있지 않았다. 심하무라는 여자의 목을 잡고 감기 들어요 이렇게 차가운데 하고 힘껏 일으키려 했다. 여자는 난간에 매달려 목소리를 짜내듯이 나 돌아갈래요. 가라고 조금만 더 이대로 있게 해줘요. 그럼 난 탕에 들어갔다 오지. 싫어요. 여기 계세요. 창을 닫아요. 조금만 더 이대로 있게 해줘요. 마을은 신사의 삼나무습 그늘에 반은 감춰져 있었지만 자동차로 10분이 채 안 걸리는 정거장의 등불은 추위 때문에 핑핑 소리를 내며 깨어지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여자의 뺨도 유리창도 입고 있는 솜옷 소맷자락도 손에 닿는 것은 전부 심하무라에게는 이런 차가움이란 처음이라고 느껴졌다. 발밑에 다다미까지가 싸늘해오므로 혼자 탕에 가려하자 잠깐만 나도 가겠어요 하고 이번에는 여자가 고분고분이 따라왔다. 그가 벗어던지는 것들을 여자가 광주리에 주워담고 있을 때 남자 손님이 들어왔으나 그는 금방 심하무라의 가슴 앞에 웅크리고 얼굴을 감추는 여자를 발견했다. 앗 실례했습니다. 아니 들어오세요 저쪽 탕으로 들어갈 테니까 하고 심하무라는 당황하여 말하고 발가벗은 채로 광주리를 안고 옆에 여탕으로 갔다. 여자는 물론 부부가 아닌 척하고 따라왔다. 심하무라는 말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탕으로 뛰어들었다. 마음 놓고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물꼭지에 입을 대고 거칠게 입을 헹궜다. 방에 들어오자 여자는 옆으로 목을 가볍게 들어 귀 및 머리를 새끼손가락으로 긁어 올리며 슬퍼요 하고 오직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여자가 검은 눈을 반쯤 열고 있는가 하고 가까이 들여다봤더니 그것은 속눈썹 이었다. 신경질적인 여자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뽀득뽀득 허리띠를 꽁 매는 소리에 심하무라는 눈을 떴다. 일찍 깨워서 미안해요. 아직 어둡군요. 좀 봐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여자는 전등을 껐다. 내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직 날이 새지 않았잖아. 거짓말. 잘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때요? 하고 여자는 창을 열어젖혔다. 안 되겠어. 보이죠? 나 갈래요. 새벽에 새벽에 추위에 놀라 심하무라가 베개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은 온통 밤빛인데 산은 이미 아침이었다. 아, 됐어요. 지금 농가가 한가해서 이렇게 일찍 나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산에 가는 사람은 있을까?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여자는 매던 허리띠를 풀며 지금의 5시 하행 열차에 손님이 없었던가 보죠? 여관 사람들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허리띠를 다 메고 나서도 여자는 섰다 앉았다 하며 다시 창방만 보며 서성거렸다. 그것은 야행 동물이 아침을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 모르고 오락가락 하는 것과 같았다. 이상한 야성이 들떠오는 꼴이었다. 그러다 보니 방 안까지 환히 밝아와서 여자의 붉은 뺨이 또렷이 보였다. 심함을 안은 놀랄만큼 선명한 붉은 빛에 혹해서 뺨이 새빨같잖아 추워서 춥진 않아요 분을 지워서 그래요 나는 잠자리에 들면 금방 발끝까지 따뜻해와요 하고 벽의 밑에 경대를 향해 또 말했다. 마침내 환해져 버렸어요 돌아가겠어요 심함을 안은 그쪽을 보고 목을 움찔했다. 거울 저 안쪽에 새하얗게 빛나고 있는 것은 눈이었다. 그 눈 속에 여자의 새빨간 뺨이 떠있다. 뭐라고 형안할 수 없는 청초한 아름다움이었다. 벌써 해가 뜨는지 거울 속에 눈은 차갑게 타는 듯한 광채를 더해왔다. 그에 따라 눈 위에 떠오른 여자의 머리도 선명한 보랏빛을 띈 검은색을 더해갔다. 눈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천에서 넘쳐나는 더운 물을 임시로 판 도랑을 통해 여관의 벽 밑으로 돌려놓는데 현관 앞은 얕은 연못처럼 퍼져 있었다. 검고 우람한 아키다 개가 거기 디딤돌에 앉아 오랫동안 더운 물을 핥고 있었다. 헛간에서 꺼낸 듯한 스키를 널어 말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풍기는 연한 곰팡내는 김으로 달짝지근하게 되었고 삼나무 가지에서 공동탕의 지붕에 떨어지는 눈덩이도 따뜻한 것처럼 그 모양이 허물어졌다. 연말에서 설이 되면 저 길이 눈보라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다. 기생들은 헐렁한 바지에 고모 장화를 신고 망토를 두르고 베일을 쓰고 연애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렵에 눈은 한길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며 언덕의 여관에 창으로 여자가 새벽에 내려다보던 비탈길을 심함을 하는 지금 내려가는 중이었다. 길가에 높게 놀린 기저귀 아래로 국경의 산들이 보이고 그 눈의 빛남도 평화로워 보였다. 새파란 파는 아직 눈에 묻혀 있지는 않았다. 논바닥에서 마을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있었다. 길가의 마을에 들어서니 조용한 낙순물 소리가 들렸다. 추녀 끝에 조그만 고두름이 귀엽게 빛나고 있었다. 지붕에 눈을 쓸고 있는 사내를 쳐다보고 하는 김에 우리 것도 쓸어주지 않을래요? 하고 탕에서 돌아오는 여자가 눈이 부신 듯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스키처를 노리고 일찌감치 흘러들어온 여 종업원인 모양이었다. 이웃집은 유리창에 색유리도 낡고 지붕이 얼그러진 카페였다. 대개의 지붕은 좁은 판자로 덮었고 위에 돌이 놓여있었다. 그들 둥근 돌은 햇살을 받는 반쪽만이 눈속에서 검게 드러나 보였으나 그 빛깔은 젖어 보이기보다는 오랜 풍설에 씻겨 거무스레해진 듯 했다. 그리고 집들은 또 그 돌의 느낌과 닮은 자세로 낮은 추녀가 북극 답게 가만히 땅에 웅크린 듯 했다. 아이들이 도랑의 얼음을 안하다가 길에 던지며 놀고 있었다. 부서져 튈 때 빛나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햇살 속에 서 있으니 그 얼음의 두께가 거짓말처럼 느껴져 심함을 안은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열 서너 살 된 여자아이가 돌 땀에 기대어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헐렁한 바지에 높은 게다를 신고 있었으나 위에 벗어는 신지 않았고 맨발 뒤축이 빨갛게 터져 있었다. 옆에 나무 단 위에 올라앉은 세 살쯤 된 여자아이가 무심히 털실뭉치를 쥐고 있었다. 작은 아이에게서 큰 아이에게로 잡아당겨지는 한가닥의 희색 낡은 털실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고여덟 채 앞에 스키 제작소에서 대패제 소리가 들렸다. 그 반대쪽의 수녀 끝에 기생 대여섯 명이 잡담을 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여관의 여종업원으로부터 그 예명을 들은 고마코도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녀도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있었던 듯이 혼자 진지한 표정이었다. 틀림없이 새빨개질 텐데 태연해 주었으면 하고 심하무라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고마코는 이미 목덜미까지 새빨개지고 말았다. 그럴 바엔 돌아서면 좋을 텐데 어색하게 시선을 떨구고 더구나 그의 걸음을 따라 그쪽으로 조금씩 얼굴을 돌렸다. 심하무라도 뺨이 화끈 달아오는 것 같아 성큼성큼 지나치자 곧 고마코가 쫓아왔다. 곤란해요 그런 델 지나다니시면 곤란하다니 곤란한 건 나야 어떻게 때를 지어 서있으면 무서워서 못 다녀요 늘 그런가 글쎄요 점심 후엔 얼굴을 불키고 뒤쫓아오면 더욱 곤란하잖아 상관없어요 하고 분명히 말한 고마코는 또 얼굴을 불키고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감나무를 잡았다. 집으로 모실까 해서 달려왔어요 당신의 집이 여긴가 네 일기를 보여준다면 들러도 좋지 그건 태우고 나서 죽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집엔 병자가 있잖아 어머 잘 아시네요 어젯밤에 당신도 마중을 나갔잖아 짙은 청색 망토를 입고 나는 그 차에서 병자 바로 곁에 타고 왔어요 정말 진지하고 친절하게 병자를 돌보는 아가씨가 함께 있던데 그 여자가 부인인가 여기서 마중 간 사람은 도쿄 사람 마치 어머니처럼 자상해서 난 감탄했어요 당신 당신 어째서 어째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잠자코 있었어요 하고 코마코는 안색을 달리했다 부인인가 그러나 이 말에는 대답을 안고 말했다 왜 어젯밤엔 말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분이셔 시마무라는 여자의 이러한 날카로움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를 이처럼 날카롭게 하는 이유는 시마무라에게도 코마코에게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코마코의 성격이 드러난 것인가 생각되었으나 아무튼 다그치자 그는 급소를 찔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오늘 아침 산에 눈이 비친 거울 속의 코마코를 보았을 때도 물론 시마무라는 저물어가는 차창에 비쳤던 처녀를 생각했었지만 어째서 그걸 코마코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병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방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요 하고 코마코는 낮은 돌담 안으로 들어섰다 오른쪽은 눈이 덮인 밭이고 왼쪽은 감나무가 이웃집의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집 앞은 꽃밭인 듯 그 한가운데 조그만 연못은 얼음이 가장자리를 둘렀고 붉은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다 감나무 밑둥처럼 집도 낡아있었다 눈이 얼룩진 지붕은 판자가 썩어서 추녀가 물결 모양을 하고 있었다 봉당에 들어서니 조용하고 싸늘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사다리 계단을 올라갔다 그건 정말 사다리였다 위의 방은 조그만 다락방이었다 누에 치는 방이었어요 놀랐죠 이런 곳을 잔뜩 치해 돌아와서 용케 떨어지지 않는군 떨어져요 하지만 그런 때는 아래층 고다스에 들어가서 대개 그냥 잠들어버려요 하고 고마코는 고다스 이불에 손을 넣어보고 불을 가지러 갔다 치마무라는 이상한 듯 방안을 살폈다 낮은 채광창이 남쪽으로 하나 있을 뿐이었지만 살이 촘촘한 장지는 새로 발랐고 거기에 햇살이 밝았다 벽에도 꼼꼼하게 반지를 발랐기 때문에 헌종이 상자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머리 위는 지붕안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창쪽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어두운 쓸쓸함이 덮인 듯했다 벽 저쪽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자 이 방이 공중에 매달린 듯이 느껴져서 어쩐지 불안정했다 그러나 벽이나 다다미는 낡았으면서도 어디까지나 청결했다 누에처럼 고마코도 투명한 몸으로 여기서 사는가 싶었다 고다스에는 헐렁한 바지와 같은 무명무늬의 이불이 닫혀 있었다 장롱은 헌 것이었지만 고마코의 도쿄 생활의 태물인지 나뭇결이 오동나무였다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경대였다 붉은 치를 한 반직고리가 아직 사치스러운 윤기를 보이고 있었다 벽에 판자를 층층으로 댄 것은 책장인지 모슬린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에 연예복이 벽에 걸려있고 속옷에 빨간 안이 보였다 고마코는 부삽을 들고 익숙하게 사다리를 올라와서 병자방의 것이지만 불은 깨끗하대요 하고 갓빛은 머리를 떨구고 고다스의 젤을 읽으며 병자는 장결액으로 이젠 고향에 죽으러 돌아왔다고 말했다 고향이라지만 아들은 여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기는 어머니의 친정이었다 어머니는 항구 도시에서 기생생활을 마친 뒤에도 춤선생으로 거기에 머물렀으나 오십이 되기 전에 중풍을 알아 요양차 이 온천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취미가 있어서 모처럼 시계점을 들어간 지라 남겨두고 왔더니 곧 도쿄로 나가 야간 학교에 다녔던 모양이다 그리고 몸을 무리했나 보다 그는 올해 스물여섯이었다 이 정도로 고마코는 단숨에 얘기했지만 아들을 데리고 온 처녀가 누구인지 어째서 고마코가 이 집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공중에 매달린 듯한 이 방에서는 사방으로 고마코의 목소리가 셀 것 같아 심하무라는 침착할 수가 없었다 문 앞에 나설 때 희끗한 것이 눈에 띄어 돌아보니 오동나무로 된 샤미센 상자였다 실제보다도 크고 길게 느껴져서 이걸 연애에 들고 다니다니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을린 장지문이 열렸다 코마코 이거 다 넘으면 안 되나 맑고 슬프리만큼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어디선가 미아리가 돌아올 것 같았다 심하무라가 들은 적이 있는 밤 차창으로 눈속의 역장을 불렀던 저 요코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하고 코마코가 대답하자 요코는 헐렁한 바지를 입은 채 샤미센을 홀짝 다 넘었다 유리 요강을 들고 있었다 역장과 잘 아는 듯한 어젯밤의 태도에서나 이 헐렁한 바지 차림만으로도 요코가 이 근처의 처녀인 것만은 확실했다 화사한 띠가 반은 헐렁한 바지 차림 위로 나와 있어서 주황색과 검정의 거친 무명 무늬는 선명하게 돋보였고 모슬린의 소매자락도 그래서 더 요염했다 헐렁한 바지 차림의 가랑이는 무릎 조금 의에서 갈라져 있으므로 느릿하게 부풀어 보였고 더구나 딱딱한 무명이 팽팽해 보여 어딘가 안정감을 주었다 그러나 요코는 흘끔 날카롭게 한눈만 심하무라를 보았을 뿐 아무 말 없이 봉당을 지나갔다 심하무라는 밖으로 나와서도 요코의 눈길이 눈앞에 타는 듯함을 어쩌지 못했다 그것은 먼 불빛처럼 차가웠다 왜냐하면 차창에 비치는 요코의 얼굴을 보는 동안 야산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저쪽을 흘러갔고 불빛과 눈동자가 겹쳐서 환히 밝아졌을 때 심하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렸었다 그걸 생각하면 거울 가득한 눈 속에 떠오른 고마코의 빨간 뺨도 생각이 났다 그리고 걸음이 빨라졌다 통통한 하얀 발임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심하무라는 산을 보며 걸으면 방심 상태가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이 빨라진다 언제든지 금방 방심 상태에 빠지기 쉬운 그에게 있어서는 저 저녁 풍경의 거울이나 아침 눈의 거울이 인공의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았다 자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먼 세계였다 지금 막 나온 고마코의 방해까지가 이미 그 먼 세계로 생각된다 그러한 자신에게 수스라치게 놀라 비타를 다 올라가니 여자 안마사가 가고 있었다 심하무라는 뭔가를 잡듯이 말했다 이봐요 안마 좀 해주겠소 글쎄요 지금 몇시지요 하고 대나무 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오른손으로 허리띠 사이에서 뚜껑 있는 해중시계를 꺼내 왼쪽 손가락 끝으로 더듬으면서 대답했다 두시 삼십오분 좀 넘었군요 세시 반에 역 저쪽에 가야하는데 좀 늦어도 괜찮을까 용쾌 시간을 아는군요 네 유리를 뺐기 때문에 만지면 글자를 아나요 글자는 모르지만 하고 여자는 커다란 은시계를 다시 꺼내 뚜껑을 열고는 여기가 열두시 여기가 여섯시 그 가운데가 셋이 하는 식으로 손가락으로 짚어보였다 이렇게 계산해서 1분까지는 모르지만 2분은 안 틀려요 그렇군요 비털길인데 미끄러지지는 않나요 비가 오면 딸이 마중을 와주지요 밤에는 마을 사람들을 안마하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죠 남편이 보내지 않는 거라고 여관에 여종업원들이 말이 많죠 자녀들은 큽니까 네 제일 큰 딸이 13살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와 잠시 잠자코 안마를 하다가 멀리서 들리는 샤미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굴까 당신은 샤미센 소리로 어느 기생인지 아나요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몸이 부드러우신 걸 보니 좋은 신분이신가 봐요 굳진 않았죠 굳었어요 목줄기가 굳었어요 알맞게 살이 찌셨는데 술은 안 드시는군요 잘 맞추는데 꼭 선생님 같은 손님을 세 분 알고 있어요 아주 평범한 몸인데 뭐랄까요 술을 안 드시면 정말 재미가 없지 않아요 뭐든지 깨끗이 잊을 수 있는 당신의 남편은 마시오 너무 마셔서 탈이에요 누군지 샤미센이 서투르군 네 당신도 켤 줄 알죠 네 아홉살부터 스무살까지 배웠지만 결혼을 하고 벌써 15년 동안이나 잡지 않았어요 장님은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것인가 하고 심함을 하는 생각하면서 말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사실인가 소는 안마에 익숙해졌지만 귀는 여전해요 이렇게 기생들의 샤미센을 듣고 있으면 따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내 자신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고 다시 귀를 기울이더니 말을 이었다 이즈지아의 후미인가 제일 잘하는 아이와 제일 못하는 아이는 금방 구별이 가요 잘하는 사람도 있소 코마코라는 아이는 나이가 어리지만 요즘은 솜씨가 늘었어요 흠 선생님 아세요 그야 잘한다 해도 이런 산중이니까 아니 알지는 못하지만 선생댁 아들과 어젯밤 같은 차로 와서 아니 나아서 돌아온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군 네 그 아들이 도쿄에서 오래 알았기 때문에 그 코마코란 아이가 지난여름에 기생으로 나섰기까지 해서 병원비를 보냈다는데 그 코마코라니 아무튼 할일을 다해두면 약혼자란 것만으로도 나중까지 약혼자 그게 사실인가 네 그런가 봐요 난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었어요 온천여관에서 여자 안마사로부터 기생의 신상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외로 느껴지기도 했다 코마코가 약혼자를 위해 기생이 되었다는 것도 너무 진부한 이야기로 심함을 하는 솔직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심정이었다 그것은 도덕적인 생각에 부딪힌 탓인지도 몰랐다 그는 이야기에 깊이 파고들어 캐먹고 싶었지만 안마사는 잠자코 있었다 코마코가 선생 아들의 약혼자이거나 요코가 그 청년의 새 연인이라 해도 아무튼 그가 머지않아 죽는다면 시마무라의 머리에는 또 헛수고라는 말이 떠올랐다 코마코가 약혼자로서의 약속을 지켜나간 것도 몸을 팔면서까지 병원비를 댄 것도 모두 헛수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코마코를 만나면 모두가 헛수고라고 말해주리라 생각하자 시마무라는 또 그와는 반대로 그녀의 존재가 오히려 순수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 허위의 마비에는 파렴치한 우염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시마무라는 조용히 그것을 만끽했다 안마사가 돌아간 뒤에도 계속 누워있자니 가슴 밑바닥까지 서늘해지는 듯 했으나 깨닫고 보니 창을 열어놓은 채였다 산골은 빨리 해가 졌고 이미 쓸쓸하게 황운이 내리고 있었다 그 어스름 탓으로 아직 석양을 받아 눈이 빛나는 먼 산들은 쭉 앞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이윽고 그 산들도 원근 고조에 따라 각가지 주름의 그늘을 깊게 만들었고 봉우리에만 엷은 햇살을 남길 무렵이 되자 정상의 눈 위는 놀이 새빨겼다 마을의 개울가 스키장 신사 등 곳곳에 흩어진 삼나무 숲이 거뭇거뭇하게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심하무라가 절실한 험한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따뜻하고 밝은 등불처럼 고마코가 들어왔다 스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상담회가 이 여관에서 있었다 그 뒤에 연애에 불려왔다고 했다 고다스에 들어오자 갑자기 심하무라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오늘 밤은 흐군요 이상해요 그리고 깨어버리려는 듯이 부드러운 뺨의 살을 매만졌다 당신은 바보야 이미 조금 취한 듯 했으나 연애를 마치고 왔을 때는 몰라 이젠 몰라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아 괴로워 괴로워 하고 경대 앞에 주저앉자 이상하리만큼 일시의 치기가 얼굴 놀랐다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 좀 줘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머리가 흐트러지는 것도 상관 않고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앉아 크림으로 분을 지우자 너무도 빨간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맙고 스스로도 즐거운 듯 자꾸만 웃었다 신기할 만큼 빨리 술이 깼다 추운 듯이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8월 한 달을 신경세약으로 흔들흔들 했었다는 등의 얘기를 시작했다 돌아버리는가 해서 기생으로 나온 것은 몇 월인데 6월 어쩌면 나 지금쯤 하마마스에 갔을지도 몰라요 살림 차리러? 고마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마마스의 남자로부터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좋아지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했었다고 했다 좋아지지도 않는데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도 못했어요 결혼이란 것이 그처럼 매력이 있는 건가? 아 얄미워 그렇지는 않지만 난 주변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음 못 참는 성미예요 음 당신도 엉터리군요 하지만 그 하마마스 사랑과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있었으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하고 고마코는 톡 쏘고 나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는 한은 누구하고도 결혼 못하게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방해하겠다고 하더군요 하마마스 같은 먼 곳에 있으면서 당신은 그런 말에 신경을 쓰나? 고마코는 잠시 말이 없었고 자기 체온을 음미하듯이 가만히 누워있다가 문득 나 임신한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우스워서 하고 웃고 나서 쓱 몸을 움츠리자 심하무라의 깃을 두 주먹으로 아이들처럼 거머잡았다 짙은 속눈썹이 또 검은 눈을 반쯤 뜬 것처럼 보이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심하무라가 눈을 뜨자 고마코는 이미 화로에 한쪽 팔을 개고 헌 잡지 뒤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 종업원이 불을 넣으러 와서 보기 싫게 깜짝 놀라 일어나니 벌써 문에 해가 비치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취해서 그냥 잠들었나 봐요 몇 시? 벌써 8시 탕에나 들어갈까? 하고 심하무라가 일어났다 싫어요 복도에서 사람을 만날 테니까 하고 정말 얌전한 여자로 돌아가 심하무라가 탕에서 돌아왔을 때는 수건을 곱게 쓰고 한창 방을 치우고 있었다 책상 다리와 화로 가장자리까지 신경질적으로 닦으며 재를 도두는 솜씨가 매우 익숙해 보였다 심하무라가 고다스에 발을 넣은 채 편한 자세로 앉아 담뱃재를 떨어뜨리자 그걸 고마코는 손수건으로 싹 훔치고는 재떨이를 가져왔다 심하무라는 상쾌한 아침답게 웃었다 고마코도 웃었다 당신이 주부가 되면 남편은 늘 꾸중만 듣겠군 왜 꾸중을 해요? 빨래할 것까지 깨끗이 개켜둔다고 남들이 자주 웃지만 타고난 성품이죠? 장롱 속을 보면 그 여자의 성격을 안 돼요 방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따뜻하게 받고 아침 식사를 하며 날씨가 참 좋죠? 빨리 돌아가서 연습을 했더라면 좋았을걸 이런 날은 소리가 달라요 고마코는 깊고 맑은 하늘을 보았다 먼 산들은 눈보라가 일대와 같이 부드러운 유백색에 쌓여있었다 심하무라는 안마사의 말을 생각하고 여기서 연습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고마코는 곧 일어나 갈아입을 옷과 나가오다의 책을 보내달라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낮에 본 그 집에 전화가 있는가 싶자 심하무라의 머리에는 요코의 눈이 떠올랐다 아, 처녀가 가져오는 건가? 그럴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 집 아들의 약혼자라고? 어머?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죠? 어제 이상한 사람이군요 들었으면 들었다고 어젯밤에 왜 얘기를 안 했어요? 하고 말했으나 이번에는 어제 낮과는 달리 고마코는 맑은 미소를 띄고 있었다 당신을 경멸하고 있지 않는 한 말하기 거북해 맘에도 없는 소리 도쿄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싫어요 거봐 내가 얘기를 꺼내니 딴 데로 돌리잖아 돌리지 않아요 그래 당신은 그걸 고지 들었어요? 고지 들었지? 아휴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고지 듣지도 않으면서 그야 납득이 가지는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약혼자를 위해 기생이 되고 병원비를 대주었다기에 어머? 시시 그 따위 심파 연극 같은 약혼자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가 봐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할 만큼의 일은 해야죠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군 분명히 말하죠 선생님이 자기 아들과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만 그랬을 뿐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선생님의 심중은 아들 또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는 없었어요 그저 그 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로군 네 하지만 따로따로 살아왔어요 도쿄로 팔려갈 때 그 사람이 오직 혼자 배웅을 해 주었어요 제일 오래된 일기의 제일 첫 장에 그 얘기가 쓰여 있어요 두 사람이 다 그 항구도시에 있었더라면 지금쯤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지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까 남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곧 죽을 테니까 하지만 예박하는 것은 좋지 않지 당신 그런 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막아요 심하무라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고마코가 역시 요코에 대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어쩐 일일까 또 요코로 말하더라도 기차 안에서 마치 소꿉놀이 때의 엄마처럼 자기를 망각하고 그처럼 열심히 간호하면서 데리고 돌아온 남자의 무엇인가 되는 코마코에게 코마코에게 아침부터 갈아입을 옷을 들고 오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 일까 심하무라가 그답게 먼 공상을 하고 있자니 코마코! 코마코! 하고 났지만 맑은 저 요코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 수고했어요 하고 코마코는 옆방으로 가서 말했다 요코가 가져왔어? 어머 이렇게 전부 무거웠을 텐데 요코는 말없이 돌아간 모양이었다 코마코는 세 개의 줄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고르게 했다 그 사이에 이미 그녀의 음색이 어느 정도임을 알았지만 고다스우의 부푼 보자기를 펼치고 보니 보통의 연습체구에 기네이의 야시치의 문화 샤미샘보가 20권쯤 들어있어서 심하무라는 의외라는 뜻이 손에 들었다 이런 것으로 연습하고 있었던가 하지만 여기에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집에 있잖아 중풍이에요 중풍이라도 입으로 말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춤은 움직이는 왼손으로 고칠 수 있지만 샤미새는 시끄럽기만 해요 이걸 보면 알아? 잘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또 모르지만 기생이 먼 산촌에서 기특하게도 연습을 하니 저자도 기뻐할 거야 술자리에선 주로 춤을 추니까 도쿄에서 배운 것은 춤이었어요 샤미새는 아주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잊어버리면 다시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악보가 고작이에요 노래는? 노래는 싫어요 춤을 배울 때 자주 들은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새로운 것은 라디오나 다른 데서 들었지만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부르는 버릇이 있어 틀림없이 웃을 거예요 거기에다 소급 동무 앞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앞이라면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지만 하고 조금 수줍어 하면서 노래를 기다리는 식으로 자아 하고 준비를 갖추고 시마무라의 얼굴을 보았다 시마무라는 다소 귀가 죽었다 그는 도쿄의 서민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부키나 일본 춤에 익숙해지면서 나가오다의 구절쯤은 외웠고 귀에 있기도 했으나 직접 배운 바는 없었다 나가오다 하면 무용의 무대를 연상했고 귀생 낀 연애를 연상해보지는 않았었다 싫어요 제일 잘난 척하는 손님 하고 코마코는 살짝 아랫입술을 깨물었으나 샤미센을 무릎에 올려놓고 딴 사람이 된 듯 연습교본을 펼쳤다 이번 가을에 악보로 공부한 거예요 긴 신조였다 순식간에 시마무라는 뺨에 소름이 도들듯이 시원해져서 뱃속까지 서늘하게 말가오는 듯했다 텅 빈 머릿속 가득히 샤미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말 그는 놀랐다기보다도 한데 맞은 기분이었다 경건한 마음에 힘올리고 해안의 상념에 젖었다 자기는 이제 무력했고 코마코의 힘에 멋대로 밀려 흐르는 그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열아홉이나 스무살의 시골 기생이 치는 샤미센 따위 뻔할 것이다 술자리인데 마치 무대처럼 연주하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의 산에 대한 감상에 불과하다고 시마무라는 생각하려 했고 코마코는 일부러 문구를 딱딱하게 읽거나 여기는 천천히 에이 귀찮다 하면서 건너뛰기도 했다 차츰 열이 오르듯 소리가 높아지자 발목의 소리가 얼마나 더 강하고 맑아질지 시마무라는 은근히 겁이 났으므로 허세를 피우듯이 팔을 베고 누워버렸다 긴신조가 끝나자 시마무라는 비로소 안심을 하고 아 이 여자는 내게 반해 있구나 생각했으나 그게 또 서글펐다 이런 날엔 소리가 다르다고 눈 내린 뒤에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코마코가 말할 만도 했다 공기가 다른 것이다 극장의 벽도 없어 청중도 없고 도시의 먼지도 없고 소리는 오직 순수한 겨울아침에 맑게 퍼져 먼 눈산까지 곧장 울려갔다 언제나 산골짜기의 큰 자연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면서 상대하여 고독하게 연습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줄을 튕기는 힘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 고독은 애수를 짓밟고 야성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다소 바탕이 있다고는 해도 복잡한 곡을 악보로 독습하고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강한 의지의 노력이 격벽이 쌓여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스마무라에게는 허망한 헛수고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은 아득한 동경처럼 애절한 코마코의 생존 방식이 그녀 자신의 가치로 강하게 샤미센을 타고 넘쳐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느다란 손가락에 재치 있는 움직임은 잘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음의 감정을 알 정도인 스마무라는 코마코에게 적당한 청자일 것이다 세 곡제로 미아코 도리를 켜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그 곡에 탐스럽고 부드러운 탓도 있고 해서 심함을 하는 이미 소름끼치는 그런 감정은 사라지고 따스하고 평온하게 코마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깊은 육체의 친밀감이 느껴졌다 가늘고 오똑한 코는 조금 빈약한 듯 했지만 뺨이 생생하게 상기되어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아름다운 피를 한 거머리처럼 매끄러운 입술은 조그맣게 오므렸을 때도 거기에 비치는 햇살을 반들하게 움직이게 하는 듯 했다 그러면서도 노래를 따라 크게 버렸다가 또 곧 가련하게 오므리곤 해서는 그녀의 육체가 지닌 매력 그대로였다 약간 내리 깔린 듯한 눈썹 아래로 눈꼬리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일부러 똑바로 그린 듯한 눈은 어딘가 우스운 듯 하면서도 지금은 촉촉하게 빛나서 앳되어 보였다 부는 바르지 않았고 도시의 물장수로 쾡하게 맑은 데다 산빛이 물들었다고 할 수 있는 백합이나 양파의 알뿌리를 벗겼을 때와 같이 신선한 살결은 목 언저리까지 발그레했고 무엇보다도 청결했다 꼿꼿하게 앉아 있음에도 전에 없이 전혀 티가 났다 끝으로 요즘 연습하는 것을 하면서 악보를 포하가며 신곡 우라시마를 켜고 나서 고마코는 잠자코 발목을 현 사이에 끼고는 자세를 흐트렸다 갑자기 애교가 넘쳐났다 시마무라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으나 고마코도 시마무라의 비평을 마음에 두는 듯 하지도 않았고 솔직하게 즐거운 듯 했다 당신은 여기 기생들의 샤미센 소리를 듣기만 해도 누군지 다 알 수 있어? 그야 알죠 20명도 채 못 되는걸요 그 사람의 버릇이 제일 잘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다시 샤미센을 주워들자 오른쪽 다리를 접은 채로 조금 움직여 그 장단지 위에 샤미센을 얹고 허리는 왼쪽으로 낮추고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였다 어렸을 때는 이런 자세로 배웠어요 하고 샤미센을 들여다보며 검은 머리에 하고 앳댁에 노래하며 통통 울렸다 검은 머리를 맨 처음 배웠소? 음 하고 고마코는 어렸을 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는 밤을 함께 지내는 일이 있어도 고마코는 굳이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고마코! 하고 말꼬리를 올리며 복도 저쪽에서 부르는 여관집 여자애를 고다스 안으로 안하다 넣고 천진하게 놀다가는 낮쯤에 그 세 살짜리 아이와 탕에 들어가기도 했다 탕에서 감은 머리를 빗으면서 얘는 기생만 보면 코마라고 불러요 사진이든 그림이든 일본 머리를 한 여자면 모두 코마코래요 나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잘 알아요 김이야 코마코 언니 집으로 놀러가자 하고 일어섰으나 다시 복도의 등이자에 태평스럽게 앉아 또 말했다 도쿄의 덜렁이들이 벌써 스키를 타고 있군 이 방은 산기슬계의 스키장을 남쪽으로 향해 옆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이에 있었다 수마무라도 고다스에서 돌아다 보니 비타른 눈이 드문드문 있고 5,6명의 검은 스키복이 훨씬 아래쪽인 밭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다 그 계단식 밭두렁은 아직 눈에 덮이지 않았고 별로 경사도 없었으므로 전혀 신나지를 않았다 학생 같군 일요일인가 저 정도로도 즐거울지 모르지 하지만 저건 좋은 자세로 타고 있군요 하고 고마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스키장에서 기생으로부터 인사를 받으면 아니 당신이요 하고 손님들은 놀란대요 까맣게 눈에 타서 못 알아보는 거죠 밤엔 화장을 하니까 역시 스키복을 입고 헐렁한 바지 아 싫어 싫어 술자리에서 말해요 그럼 내일 스키장에서 하고 곧잘 약속이 되고 말아요 금년에는 타지 말까 안녕 자 김이야 가자 오늘 밤엔 눈이 오겠어요 눈이 오기 전에 밤은 차가워요 시마무라는 고마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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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처럼 칼날처럼 맑았다 역까지 가는 거예요 미쳤어 왕복 심리는 되는데 당신 곧 도쿄로 돌아가실 거죠 역을 보러 가잔 말이에요 심하무라는 어깨에서 무릎까지 추위로 뻣뻣해졌다 방에 돌아오자 갑자기 고마코라 고마코라 들어가지 않았다 고다스 이불은 그대로 곧 덥 이불이 그에 포개지고 요의 끝이 고다스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도록 잠자리가 하나 깔려 있었는데 코마코는 곁에서 고다스를 쬐며 가만히 불이 죽어 있었다 어쩐 일이야 돌아갈래요 바보 같은 소리 당신은 주무세요 난 이렇게 하고 있고 싶으니까 왜 돌아가 안 돌아가겠어요 밤이 새때까지 여기 있겠어요 쓸데없는 고집은 부리지 말아요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 부리지도 않아요 그럼 음 괴로워요 뭐야 그런 것 상관할 것 없어 하고 시마무라는 웃고 나서 말했다 어떻게 하진 않을 테니까 싫어요 아무튼 바보야 그렇게 무리로 걷고 갈래요 갈 것까지는 없어요 괴로워요 이제 당신 도쿄로 돌아가세요 괴로워요 하고 코마코는 고다스 위에 살짝 얼굴을 묻었다 괴롭다는 것은 손님에게 깊이 빠져들 것 같은 허전함일까 또는 이러한 때에 가만히 견딜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일까 여자의 마음은 여기까지 와버린 것일까 하고 심함을 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벌써 돌아가세요 실은 내일 떠날까 하는데 어머 왜 가세요 하고 코마코는 비로소 정신이 든 듯한 얼굴을 했다 언제까지 있어 봤댓자 당신에게 어떻게 해 줄 수도 없잖아 고마코는 멍하니 심하무라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격한 어조로 그게 나빠요 당신은 그게 나빠요 하고 짜증스러운 듯이 갑자기 일어나 심하무라의 목에 매달려 자세가 흐트러졌다 당신은 그런 말 하는 게 나빠요 일어나요 일어나라니까 하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쓰러져 괴로운 나머지 흐트러진 자태에 대한 것도 잊고 말았다 그리고 따뜻하게 젖은 눈을 뜨고는 정말 내일 떠나버려요 네 하고 조용히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심하무라는 다음날 오후 3시에 떠나기로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여관의 지배인이 고마코를 살짝 복도로 불러냈다 네 11시쯤으로 해두세요 하는 코마코의 대답이 들렸다 16시나 17시간은 너무 길다고 급사장이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계산서를 보니 아침 5시에 돌아간 것은 5시까지 다음날 12시에 돌아간 것은 12시까지 모두가 시간 계산으로 되어 있었다 코마코는 코트에 흰 목도리를 감고 역까지 전송을 나왔다 개달에 절인 것과 그 밖의 통조림 따위를 시간을 메우기 위해 선물을 사고 난 후에도 아직 20분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역전에 조금 높은 광장을 거닐면서 사방이 눈 산인 좁은 지역이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자니까 코마코의 새까만 머리가 그늘진 산골짜기의 쓸쓸함 때문에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다 멀리 하류의 산너리에 어쩐 일인지 한 곳만 엷은 햇살이 비치는 곳이 있었다 내가 오고 나서 눈이 꽤 녹았잖아 하지만 이틀만 내리면 금방 여섯 자는 쌓여요 그것이 계속 뛰면 저 전봇대의 전등이 눈에 묻혀버려요 당신을 생각하고 멍청이 다니다간 전선에 목이 걸려 다쳐요 그렇게 쌓이나 요 앞에 읍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크게 눈이 내린 날 아침 기숙사의 2층 창에서 알몸으로 눈 속에 뛰어내린대요 눈 속에 푹 파묻혀서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수영하는 것처럼 눈 밑을 헤엄쳐 다닌대요 거기에도 러셀이 있어요 눈을 벌어오고 싶은데 서울에는 여관이 복잡하겠지 기차가 눈 사태에 붙이지나 않을까 당신 호강스런 사람이군요 그런 생활만 하세요 하고 코마코는 시마무라의 얼굴을 보고 있다가 왜 수염을 기르지 않으세요 음 기를까 생각 중이야 하고 파란 면도 자국을 만지면서 자기의 입가에는 한 줄기의 멋진 주름이 잡혀 있어서 코마코도 그 대문에 과대 평가하고 있으려니 생각했다 당신은 뭘 할까 언제나 분을 지우고 나면 금방 면도를 한 것처럼 깨끗해요 얼굴이 기분 나쁘게 까마귀가 오네요 어디서 울고 있을까 추워요 하고 코마코는 하늘을 쳐다보고 두 팔꿈치로 가슴을 눌렀다 대합실에 가서 난로를 쬐까 그때 길에서 정거장으로 꺾이는 넓은 길을 부리나케 달려오는 것은 요코의 산바꾸였다 아 고마야 유키온씨가 고마야 하고 요코는 핥닥거리며 마치 두려운 것에서 쫓기는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이 코마코의 어깨를 잡고 빨리 돌아가요 암만해도 이상해 빨리 코마코는 어깨의 아픔을 참듯이 눈을 감자 하얗게 안색이 변했다가 문득 분명하게 얼굴을 흔들었다 손님을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마무라가 놀라 전송이라니 그런 건 좋으니까 좋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다시 올지 안 올지 나로서는 몰라요 와요 와 요코는 그런 건 하나도 들리지 않는 듯이 지금 여관에 전화를 걸었더니 역에 나갔다길래 막 뛰어왔어 유키오씨가 부르고 있어요 하고 코마코를 끌었으나 코마코는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뿌리쳤다 싫어 그 순간 두세 걸음 비틀거린 것은 코마코였다 그리고 웩하고 구역질을 했으나 입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눈 언저리가 젖고 뺨에 소름이 돋았다 요코는 멍하니 굳은 표정으로 코마코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너무도 진지해서 성이나 있는지 놀라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었고 뭔가 가명같은 느낌이 들어 굉장히 단순해 보였다 그 얼굴 그대로 휙 돌아서자 갑자기 시마무라의 손을 잡고 네? 미안해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격한 오조로 마구 졸라댔다 네 돌려보내쥐 하고 시마무라는 큰소리로 말했다 빨리 돌아가요 당신이 무슨 할 말 있어요? 하고 코마코는 시마무라를 향해 말하면서 그녀의 손이 요코를 시마무라에게서 떼어놓고 있었다 시마무라가 역전에 자동차를 손가락질 하려 할 때 요코에게 꼭 잡히고 있었던 손끝이 저려왔다 저 차로 곧 돌려보낼 테니까 아무튼 당신은 먼저 가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이렇게 남들이 보고 있어요 요코가 구개를 까딱하자 빨리요 하고 후딱 돌아보며 내다른 것은 거짓말처럼 어이없었으나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째서 또 저 처녀는 언제나 저처럼 진지한 모습일까 하고 있을 법한 의문이 시마무라의 마음을 스쳤다 요코의 슬프리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딘가 눈 산에서 금세 메아리쳐올 듯이 시마무라의 시마무라의 귀에 남아있었다 어딜 가요? 하고 고마코는 시마무라가 자동차의 운전사를 찾으러 가려하는 것을 틀어잡고 아니 나 안 돌아가요 문득 시마무라는 고마코에게서 육체적인 증오를 느꼈다 당신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청년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보고 싶다고 찾고 있다잖아 고분고분이 돌아가줘요 일생을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숨을 거두면 어떡하지 고집 부리지 말고 물로 씻은 듯이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당신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이 도쿄로 팔려갈 때 오직 혼자서 전송해 준 사람이 아닌가 제일 오래된 일기에 제일 첫 장에 쓰여있는 그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으면 어떡해 그 사람의 생명의 가장 끝 페이지에 당신을 기록하러 가는 거야 싫어요 남이 죽는 것을 내가 왜 봐요 그것은 차가운 박정처럼 또는 너무도 뜨거운 애정처럼 들려 심하무라가 멍청해 있자 일기 따위 이제 쓸 수 없어요 태워 버리겠어요 하고 고마코는 중얼거리면서 어쩐지 뺨이 더워 왔다 당신 순진한 사람이죠 순진한 분이라면 내 일기 전부를 보내드려도 좋아요 당신 날 웃지 않겠죠 당신 순진한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심하무라는 이유 모르게 감동되어 그래 나처럼 순진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젠 고마코에게 굳이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었다 고마코는 잠자코 있었다 여관 출장소에서 지배인이 나와 개차를 알렸다 음산한 겨울 차림에 지방사람 너댓이 말없이 오르고 내렸을 뿐이었다 폼에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안녕 하고 코마코는 대합실의 유리창 안에 서 있었다 유리창은 닫혀 있었다 그것은 기차에서 바라보면 쓸쓸한 한촌 과일점에 그을린 유리 진열장에 이상한 과일 하나가 등그러니 놓여 있는 듯했다 기차가 움직이자 곧 대합실의 유리가 번쩍거려 코마코의 얼굴은 그 빗속에서 활짝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으나 그것은 저 아침 눈에 거울대와 마찬가지로 새빨간 얼굴이었다 또 시마무라에게 있어서는 현실이라는 것과 헤어질 때의 빛깔이었다 국경의 산을 북으로 올라 긴 터널을 빠지고 보니 겨울 오후에 열분 햇살은 그 땅속의 어두움에 흡수되어 버린듯했다 또 낡은 기차는 밝은 껍질을 터널에 벗어버리고 온 것처럼 이미 봉우리들이 겹친 사이에서 황홈빛이 피어오르는 산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쪽에는 아직 눈이 없었다 개울을 따라 이윽고 들판에 나서자 정상은 잘게 썰은 듯했고 거기서 느릿하게 아름다운 사선이 멀리 기습까지 뻗어 있는 산 끝에 달이 물들고 들 끝에 오직 하나의 전망인 그 산의 전 모습을 열 개 노을진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게 했다 달은 이미 희지는 않았지만 아직 엷은 빛으로 겨울밤에 차가운 맑음은 없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이었다 산 기습을 가로막는 것도 없었고 좌우로 환하게 트여서 강 기습에 닿으려고 하는 곳에 수력발전소 같은 건물이 하얗게 서 있었다 그것은 쓸쓸한 겨울 차창에 뽀경으로 남는 것이었다 창은 스팀의 온기로 흐려지기 시작했고 바깥을 흐르는 들판이 희미하게 어두워짐에 따라 또 승객들이 창에 반투명으로 비치는 것이었다 저 저녁경치에 겨울의 장난이었다 동해 도선 따위와는 마치 다른 나라의 기차처럼 낡고 태색한 구식의 객차가 3,4량 정도밖에 달리지 않은 듯했다 전등도 어두웠다 시마무라는 뭔가 비현실적인 것을 타고 시간이나 거리에 상념도 사라지고 허망하게 몸이 실려가는 듯한 방심 상태에 빠지자 단조로운 차박기의 울림이 여자의 말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 그 말들은 토막토막 짧으면서도 여자가 열심히 살고 있는 증거로 그는 듣기가 안쓰러울 정도였으니까 잊지 않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처럼 멀어져 가는 지금의 시마무라에게는 여수를 더할 뿐인 듯한 이미 아득한 목소리였다 지금 막 이 시간에 유키오가 숨을 거두었을까 어쩐 일인지 굳이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고마코는 유키오의 임종도 보지 못했을까 승객은 쓸쓸할 정도로 적었다 신이 넘은 남자와 볼이 붉은 처녀가 마주앉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살이 불룩한 어깨에 검은 목도리를 두르고 처녀는 불타는 듯한 아름다운 혈색이었다 몸을 앞으로 내밀고 열심히 들으며 즐겁게 대답하고 있었다 긴 여행을 하는 두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사 공장의 굴뚝이 보이는 정거장에 이르자 늙은이는 황급히 선반에 구리짝을 내려 그것을 창으로 폼에 떨어뜨리면서 그럼 자 또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라오 하고 처녀에게 작별하고 내려갔다 심함을 아는 문득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한층 더 여자와 헤어져 돌아가는 길임을 절감했다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한 두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남자는 행상이거나 뭔가인 모양이었다 나방이 알을 낳는 계절임으로 양복을 옷걸이나 벽에 함부로 걸어두지 말라고 독해의 집을 나설 때 아내가 말했었다 와서 보니 과연 여관빵의 추녁 끝에 매단 장식 등에는 옥수수 빛의 큰 나방이 인 일곱 마리나 달라붙어 있었다 옆방의 옷걸이에도 작지만 몸집이 통통한 나방이 앉아 있었다 창은 아직 여름에 방충망이 쳐진 그대로였다 그 방충망에도 역시 나방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노송나무 빛의 작은 깃털 같은 촉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날개는 투명한 연녹색이었다 여자의 손가락 길이만한 날개였다 그 저쪽으로 연이은 국경의 산들은 석양을 받아 이미 가을빛을 띄고 있었으므로 이 한 점의 연녹색은 오히려 죽음 같았다 앞날개와 뒷날개가 포개져 있는 부분만은 초록빛이 짙었다 가을바람이 불자 그 달개는 열분 종이처럼 하늘하늘 흔들렸다 살았는가 싶어 심하무라가 일어나 다가가서 방충망에 안쪽에서 손가락으로 튕겨도 나방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먹으로 탁 치자 나뭇잎처럼 툭 떨어지다가 중간에서 가볍게 날아올랐다 자세히 보니 그 저쪽 삼나무 숲 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잠자리띠가 날고 있었다 민들레씨가 날고 있는 것 같았다 산기슭의 개울은 삼나무 꼭대기에서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갯살이 같은 꽃이 산어리에 가득히 피어 은빛으로 빛나는 것을 심하무라는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탕에서 나와보니 러시아인 여자 행상이 현관에 앉아있었다 이런 시골까지 오는가 싶어 심하무라는 가까이 갔다 흔한 일본의 화장품과 머리 장식품 들이었다 이미 마흔을 넘은 듯 얼굴은 잔주름이 있었고 떼를 벗지 못한 굵은 목덜미가 하얗고 기름기가 돌았다 당신 어디서 왔소? 하고 심하무라가 부르니 어디서 왔느냐고요? 내가 어디서 왔지? 하며 러시아 여자는 대답의 궁에 물건들을 챙기면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불계란 천을 감은 듯한 스커트는 이미 양장이란 느낌도 나지 않았고 일본물이 들어 있었는데 커다란 보통이를 등에 치고 돌아갔다 그러나 신은 신고 있었다 함께 보고 있던 주인 여자의 권유대로 심하무라가 카운터로 가자 화로가에 몸집이 큰 여자가 돌아앉아 있었다 여자는 옷자락을 털치며 일어났다 검은 문장의 옷을 입고 있었다 스키장의 선전 사진에 고마코와 나란히 연예복 위에다 무명의 헐렁한 바지를 입고 스키를 타고 찍은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심하무라도 기억하고 있는 기생이었다 여관 주인은 화로에 부젓가락을 걸치고 굵은 잡쌀만두를 굽고 있었다 이것 하나 어떻습니까 축하 선물이니까 심심풀이로 조금 잡수시면 지금 그 여자가 가져온 것입니까 네 좋은 기생이군요 만기가 되어 인사를 다니는 겁니다 잘 팔리던 애였는데 더운 만두를 후 불면서 심하무라가 깨물어 보니 오래된 듯 조금 시큼했다 창 밖에는 빨갛게 익은 감에 석양이 비치어 그 빛깔은 화로의 갈고리에 대나무 통에 까지 비쳐오는 듯 했다 굉장히 긴 억새군요 하고 심하무라는 놀라 비탈길을 보았다 지고 가는 노파에 두 길이나 되었다 그리고 긴 이삭이 달려있었다 네 저건 억새입니다 억새요 억새입니까 철도성의 온천 전람회 때 휴게송과 찻집을 만들고 그 지붕을 이 억새로 덮었는데 도쿄의 어느 분이 그 찻집을 몽땅 샀었다는군요 억새니까 하고 심하무라는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산에 피어있는 것은 억새군요 싸리꽃인가 했어요 심하무라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맨 먼저 눈에 띈 것은 산의 하얀 꽃이었다 급경사진 산허리의 정상 가까이에 가득히 피어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산에 쏟아지는 가을 햇살 같아서 아 하고 그는 감탄을 했었다 그것을 흰 싸리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는 억새 엄청난 키는 먼 산에 두고 바라볼 때 감상적인 꽃과는 전혀 달랐다 큰 다발은 그것을 진 여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비탈길에 양측의 돌담에 부딪혀 버석버석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소담스런 이삭이었다 방에 돌아와 보니 십촉 등이 희미한 옆방에서는 저 통통한 나방이 검은 옷걸이에 알을 닦고 있었다 추녀 끝에 나방도 장식 등에 탁탁 부딪히고 있었다 벌레는 대낮부터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고마코는 조금 늦게 왔다 복도에 선 채 똑바로 시마무라를 보고 당신 뭐 타러 왔어요? 이런 곳에 뭐 타러 왔어요? 당신 만나러 왔지 맘에도 없는 소리 도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싫어요 그리고 앉으면서 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면서 말했다 이제 배영 나가는 것은 싫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에요 아 이번엔 곱게 돌아갈 테니까 싫어요 정거장에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 물론 죽었어요 당신이 내 배영을 나온 사이에? 하지만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배영이란 것이 그토록 괴로운 것인 줄 몰랐어요 음 당신 2월 14일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쟁이 무척 기다렸어요 이제 당신 말 믿지 않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2월 14일에는 새조끼 행사가 있다 설국다운 아이들의 연중 행사였다 열흘 전부터 마을 아이들은 집으로 삼은 눈신을 신고 눈을 밟아 다져 그 눈판대기를 두자 평방으로 잘라내어 그것을 포개해 쌓아 눈집을 짓는다 그것은 색한 사방의 높이가 한 길이도 없는 눈집이었다 14일 밤에는 집집에 금주를 얻어 모아 눈집 앞에 활활 불을 피운다 이 마을의 설은 2월 1일이다 아이들은 눈집 지붕에 올라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새 쫓는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아이들은 눈집에 들어가 등을 켜고 거기서 밤을 새운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일 새벽에 눈집 지붕에서 새 쫓는 노래를 부른다 마침 그 무렵은 눈이 가장 많을 때이므로 심함을 하는 새 쫓는 놀이를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나 2월에 친정에 갔었어요 장사를 쉬고 있었어요 꼭 오실 줄만 알고 14일에 돌아왔어요 좀 더 간호하다 왔으면 좋았을 걸 누가 아픈가 선생님이 항구에 가 있었는데 폐렴을 알았어요 내가 마침 친정에 있을 때 전보가 와서 간호했어요 좋아졌어? 아니요 그거 안됐구만 하고 심함을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사과하듯이 또 선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듯이 말하자 음 음 하고 코마코는 갑자기 얌전하게 도리질을 하고 손수건으로 책상을 털면서 아유 이 벌레 좀 봐 테이블에 다다미 위에까지 자잘한 날벌레들이 가득 떨어져 왔다 작은 나방이 수없이 전등 주위를 딸고 있었다 위가 아파요 위가 아파요 하고 코마코는 두 손을 허리띠 사이에 쿡 지르고 시마무라의 무릎에 엎어졌다 목덜미가 드러나 보이는 짙은 분칠을 한 목덜미에도 모기보다 작은 벌레가 우수수 떨어졌다 순식간에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었다 목덜미가 작년보다 굵어지고 지방이 끼어 있었다 스물한 살이 되었다고 시마무라는 생각했다 그의 무릎에 따뜻한 습기가 전해져 왔다 고마코 동백실로 가보라고 카운터에서 싱글벙글 웃잖아요 밉살스럽게 스리 언니를 역까지 전송하고 와서 편하게 잠이나 잘까 했더니 여기서 전화가 왔대잖아요 귀찮아서 그만둘까 했어요 어젯밤에 과음했어요 언니의 송비레였거든요 카운터에서 웃기만 하고 당신이었잖아 1년 만이군요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인가요 그 만두를 나도 먹었지 그래요 하고 코마코는 몸을 일으켰다 시마무라에 무릎에 대고 있던 곳만이 붉어져서 갑자기 앳된 얼굴로 보였다 다음 다음에 정거장 거리까지 그 중년 기생을 배웅하고 왔다고 했다 한심해요 그 전에는 뭐든지 척척 돌아갔지만 차츰 개인주의가 되어 제멋대로 여기도 이제 많이 변했어요 뜻이 안 맞는 사람들만 늘어나요 기큐 언니가 없어지니 난 쓸쓸해요 뭐든지 그 사람이 중심이었으니까 인기도 제일 좋아서 600명 이상을 놓친 때가 없었으니까 가게에서도 여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 기큐는 만기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결혼을 하는지 뭔가 물장수를 계속할 것인지를 심하무라가 물었다 언니도 가엾은 사람이에요 전에 한번 결혼을 실패하고 나서 이리로 왔어요 하고 코마코는 그 뒤를 흐리고 달밝은 계단식 밭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비탈 중간에 새로 지은 집이 있죠? 기쿠무라란 요리집? 네 저 집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언니가 거절했어요 소동이었죠 모처럼 자기를 위해 집을 짓게 해두고 막상 들어가게 되자 걷어찼으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었으나 속았던 거예요 열중하면 그럴까요? 그 상대가 달아났다 해서 새삼 주저앉아 가게를 받을 수도 없고 창피해서 여기는 있을 수도 없고 다시 다른 지방에 가서 돈을 벌어야죠 생각하면 불쌍해요 우리들도 잘 몰랐지만 여러 사람이었나 봐요 남자가 다섯이나 되었어요? 그래요 하고 고마코는 소리 없이 웃었으나 후딱 고개를 돌렸다 언니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해요 도리가 없지 뭘 하지만 그렇잖아요 좋아하다니 그게 뭐예요? 고개를 떨군 채 비녀로 머리를 긁었다 오늘 배웅을 하면서 불쌍했어요 그래서 모처럼의 가게는 본처가 와서 하고 있어요 본처가 하다니 그거 재미있군 하지만 개업 준비도 다 됐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하는 수밖에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본처가 이사를 왔어요 본집은 어떡하고 할머니를 한 분 남겨두었대요 농사를 짓지만 주인이 이런 일을 좋아하나 봐요 참 재미있죠 할량이군 나이도 꽤 많겠군 젊어요 서른두세 살 됐을까 허 그런 본처보다 소실이 나이가 많게 같은 스물일곱이에요 기쿠무라란 이름은 기쿠에 기쿠를 딴 것이지 그걸 본처가 좋아하는가 한번 내건 간판을 바꾸기도 뭐하니까 그렇겠죠 시마무라가 옷깃을 여비자 고마코는 일어서서 창을 닫으면서 말했다 언니는 당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셨더구나 하고 오늘도 말해 주었어요 인사 왔을 때 카운터에서 봤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당신 내 심정 알겠어요 하고 고마코는 방금 닫은 창을 싹 열고 창틀에 몸을 내 던지듯 걸터 앉았다 심함을 하는 잠시후 별빛이 도끼하고 아주 다르군 정말 공중에 떠 있군 달밤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금년도는 굉장했어요 기차가 가끔 막혔다면서 네 무서울 정도였어요 자동차 소통도 예년보다 한 달이나 늦어서 5월이었어요 스키장에 매점이 있죠 2층을 눈 사태가 덮여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가 나자 부엌에서 쥐가 그러나 보다 했으나 가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2층에 가봤더니 눈 천지더래요 덧문이고 뭐고 전부 눈이 쓸어가 버렸어요 거층만 무너진 것이었지만 라디오에서는 크게 방송했어요 무서워서 스키 타러들 오지 않아요 금년엔 이제 타지 않으려고 작년 겨울에 스키도 남에게 줘버렸어요 그래도 두세 번 탔을까 나 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지냈어 남의 일 간섭 말아요 2월에는 여기 와서 기다렸어요 항구로 돌아갔으면 그렇다고 편지를 하지 그랬어 싫어요 그런 비참한 짓은 싫어요 부인이 봐도 괜찮을 그런 편지는 안 써요 비참해요 눈치를 봐서 거짓말할 것도 없어요 고마코는 빠른 말투로 말했다 심하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그렇게 벌레 속에만 앉아있지 말고 전등을 꺼보세요 여자의 깃바퀴에 뚜렷하게 그늘을 지을 만큼 달은 밝았다 깊이 비쳐들어 다다미가 차고 푸르게 될 정도였다 고마코의 입술은 아름다운 거머리에 똬아리처럼 매끄러웠다 아니 갈래요 여전하군 하고 심하무라는 고개를 돌려 어딘가 우스운 듯한 조금 가운데가 도톰한 둥근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열일곱 살에 여기 왔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모두가 말해주었어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북극 소녀의 붉은 볼은 아직 남아있다 기생다운 살결이 달빛의 주개껍데기처럼 영롱했다 하지만 우리 집이 변한 건 아세요?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말이지 이제 저 누에꼬치 방에는 안 있지? 이번 집은 진짜 방인가? 진짜 방? 그렇군요 가게에서 과자랑 담배를 팔고 있어요 역시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번엔 진짜 고용이니까 밤이 늦으면 촛불을 켜고 책을 읽어요 심하무라가 어깨를 안고 웃으니까 미터니까 전기를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런가? 하지만 이게 고용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예요 주인은 상당히 아껴줘요 아이가 울거나 하면 부인이 미안해 하면서 얻고 밖으로 나가요 아무 불편도 없지만 잠자리가 삐뚤어진 것만은 싫어요 늦게 돌아가면 깔아놔줘요 육아 깨끗이 포개어져 있지 않거나 이불이 삐뚤어치거나 해요 그런 걸 보면 한심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깔 수도 없어요 호의가 고마우니까 당신이 당신이 가정을 가지면 고생 꽤나 하겠군 모두 그런 말 해요 천성이죠 집에 어린애가 넷이나 있으니까 어질러서 큰일이에요 난 그것을 하루 종일 치우고 다녀요 한쪽에서 치우면 뒤따라 또 어질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신경에 걸려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는 나도 깨끗이 살고 싶어요 그렇겠지 당신 내 심정 알겠어요 알겠어 알면 말해봐요 어서 말해봐요 하고 코마코는 갑자기 절박한 목소리로 대들었다 거봐요 말 못하잖아요 거짓말쟁이 당신은 호사스럽게 자라서 엉터리에요 알턱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고는 슬퍼요 난 바보야 당신 그만 내일 돌아가세요 당신처럼 그렇게 마구 쏘아 대면 분명한 대답을 못하잖아 왜 못해요 당신은 그게 나빠요 하고 코마코는 또 목이 잠겼으나 가만히 눈을 감자 자기라는 사람은 심하무라가 어떻게 느껴지기는 하는구나 하고 그것만은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와요 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1년에 한 번 꼭 와요 네? 계약기간은 4년이라고 했다 고향으로 갈 때는 다시 장사를 할 생각은 꿈에도 없고 스키도 남에게 주워버리고 갔었는데 된일이란 담배를 끊은 것 뿐이에요 그래 그래 전엔 꽤 비웠었지 네 술자리에서 손님들이 주는 것을 받아 소매 속에 넣어둠으로 돌아가서 보면 몇 개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4년은 길군 금세 지나버려요 따뜻하군 하고 심하무라는 고마코가 다가오는 대로 안아올렸다 타고난 건 타고난 거예요 벌써 아침 저녁으론 싸늘하군 내가 여기 와서 5년이에요 처음에는 쓸쓸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했어요 기차가 개통되기 전에는 쓸쓸했어요 당신이 오기 시작하고도 벌써 3년이에요 2, 3년이 제 못되는 동안에 세 번 왔지만 그때마다 고마코의 환경이 바뀌어 있는 것을 심함을 하는 생각했다 철석이가 몇 마리나 울어댔다 싫어요 하고 고마코는 그의 무릎에서 일어났다 북풍이 불어와서 방충망에 나방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검은 눈을 열게 뜨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짙은 속눈썹 탓이라고 심하무라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역시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담배를 끊었더니 살이 쪄요 배의 지방이 두터워져 있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헤어져 있으면 아득하기만 했지만 이렇게 만나고 보면 당장의 그 정이 되살아났다 고마코는 손을 살짝 가슴에 안고 한쪽이 더 커졌어요 바보! 그 사람의 버릇이야! 한쪽만 어머! 싫어요 그런 말! 거짓말! 얄미운 사람! 하고 코마코는 갑자기 변했다 이것이었다고 심하무라는 생각했다 양쪽이 똑같게 이제부터 이렇게 말해요 똑같게 똑같게 라고 하고 코마코는 살짝 얼굴을 가져왔다 방은 2층이었지만 집 주위를 두꺼비가 울며 다녔다 한 마리만이 아니라 두세 마리 되는 모양이었다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내탕에서 올라오니 고마코는 안심한 듯한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신상 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첫 검사 때 풋내기 기생일 때와 같은 줄만 알고 가슴만 벗었더니 모두가 웃어서 울어버렸다는 얘기까지 했다 심하무라가 묻는 대로 나는 정말 정확해요 꼭 이틀씩 빨라져 가요 하지만 연애에 나가는데 지장은 없겠지? 네 그런 것 아세요? 몸이 더워지는 것으로 유명한 온천에 매일 들어가고 구온천과 신온천 사이를 연애 때마다 왕복하면 심리는 걷는 셈이 되고 밤에 늦은 경우도 별로 없는 산중 생활임으로 탄탄하게 살이 쪄 건강했지만 기생에게 흔히 있듯이 조금 허리가 가는 편이었다 옆으로는 납작하고 세로로는 두꺼웠다 그러면서도 심하무라가 끌리는 여자인 것은 가련한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같은 것은 아이가 안 생길까요? 하고 코마코는 진지하게 물었다 한 사람과 규제하고 있으면 부부와 같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코마코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심하무라는 처음 알았다 열일곱 살 때부터 5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심하무라가 전부터 수상적게 생각했던 코마코와 무지와 무경계를 그래서 알았다 풋내기 기생 때 머리를 얹어준 사람과 사별하고 항구로 돌아오자 곧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지 코마코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그 사람이 싫어서 언제까지나 마음을 허락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5년이나 계속됐으면 상당한 사람이 아닌가 헤어질 기회는 두 번이나 있었어요 여기서 기생으로 출발할 때와 선생님 댁에서 지금의 집으로 옮길 때하고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요 정말 마음이 약해요 그 사람은 항구에 있다고 말했다 거기 머무르는 것은 사정상 곤란함으로 선생이 이리로 올 때 달려 보냈다고 했다 친절한 사람인데도 한 번도 몸을 허락할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 슬프다고 말했다 나의 차가 많으므로 어쩌다가 온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헤어질지 자살이나 해버릴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좋지 않지 안되지요 역시 천성 탓이에요 난 나 자신의 살아있는 몸뚱이가 귀여워요 하려고 하면 4년의 계약을 2년으로 끝낼 수 있지만 무리하지 않아요 몸이 소중하니까 무리를 하면 꽤 많이 벌겠죠 연 계약이니까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요 원금이 매달 얼마 이자가 얼마 세금이 얼마 그리고 생활비를 계산하면 빤하잖아요 그 이상 무리해 가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불쾌한 추석에서는 도중에서 돌아가 버리고 단골이 부르지 않으면 밤늦게 여관에도 가지 않아요 돈이야 쓰려면 한이 없겠지만 되는대로 일해도 그럭저럭 살아가요 벌써 원금을 반 이상 갚았어요 아직 1년도 못됐어요 그래도 용돈이다 뭐다 해서 자그마치 한 달에 30엔은 들어요 한 달에 1백연을 벌면 된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가장 적은 사람이 300병으로 60엔이었다고 했다 고마코는 주연이 90몇개로 가장 많고 한 곳에서 한 병을 자기 몫으로 받음으로 주인에게는 손해지만 부지런히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빚이 불어나서 계약기간이 늘어난 사람은 이 온천장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고마코는 역시 일찍 일어났다 꽃꽂이 선생님과 이 방을 청소하고 있는 꿈을 꾸다가 눈을 떴어요 과자 가게의 여자아이가 고마코의 옷을 가져왔다 고마야 하고 슬플 정도의 맑은 목소리로 장진문 뒤에서 부르던 저 요코는 아니었다 그 처녀는 어떻게 됐지 고마코는 시마무라를 훌끈 보고 무덤에만 찾아가요 스키장 옆에 그 메밀밭 있죠 하얗게 꽃이 핀 그 왼쪽에 무덤이 보이죠 고마코가 돌아가고 나서 시마무라도 마을 산책에 나섰다 흰 벽에 추녀 밑에 주홍색 새 플란넬에 헐렁한 바지를 입은 여자아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가을다웠다 영주가 지나다녔을 무렵부터 있었던 듯한 고풍한 집들이 많았다 빠루가 깊었다 2층의 장지창은 높이가 한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기다렸다 추녀 끝에 억새발이 쳐져 있었다 흙 둔덕 위에 가는 억새로 된 울타리가 있었다 가는 억새들은 연두빛 꽃이 한창이었다 가느다란 이파리가 분수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길가에 양지에 몽석을 깔고 팥을 털고 있는 것은 욕호였다 마른 팥깍지에서 팥이 작은 빛의 알갱이처럼 튀고 있었다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심하무라가 안 보이는지 요코는 헐렁한 바지에 무릎을 벌리고 팥을 털면서 빼앓이 칠 것 같은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 나비랑 잠자리 여치랑 산에서 슬피우는 정깃들이 방울벌레 철석이 삼나무에서 풀쩍 날아난 저녁 바람 속에 까치가 크다는 노래가 있으나 이 창으로 내려다보는 삼나무 숲 앞에는 오늘도 잠자리 때가 흐르고 있다 저녁 때가 가까워지자 그들의 유형은 요란하게 속력을 더해 오는 듯했다 심하무라는 출발 전에 역의 매점에서 새로 나온 이 지방에 등산 안내서를 사왔었다 그것을 한없이 읽고 있자니 이 방에서 바라보이는 국경의 산들 그 중 하나의 정상 가까이에는 아름다운 늪지대를 누비는 오솔길이 있고 일대 습지에 여러 가지 고산 식물이 가득히 꼽혀 있었다 여름 같으면 무수미 고추 잠자리가 달고 모자랑 사람의 손 또 때로는 안경 퇴까지 앉을 정도여서 학대받는 도시의 잠자리와는 천지의 차가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눈앞에 잠자리 떼는 무엇인가 쫓기는 듯했다 저 물기에 앞서 어둑해지는 삼나무습 그늘에 그 모습이 덮이지 않으려고 초조해 하는 듯했다 먼 산은 석양을 받아 봉우리부터 붉게 물들어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인간이란 참 약하죠 머리부터 뼈까지 바싹 부서졌었어요 곰보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도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는데요 하고 오늘 아침 고마코가 말한 것을 심하무라는 생각했다 절벽에서 또 조난이 있었다는 그 산을 가리키면서였다 곰처럼 두껍고 질긴 가죽이라면 인간의 관능은 상당히 인간은 서로 열고 매끄러운 피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석양이 비치는 산을 바라보고 있자니 심하무라는 감상적이 되어 사람의 살결이 그리워졌다 나비랑 잠자리 여치랑 하는 저 노래를 이른 저녁밥 때 서투른 샤미센으로 노래하는 기생이 있었다 산의 산의 안내서에는 등산로 일정 숙박소 비용 등이 간단하게 쓰여있을 뿐 오히려 공상을 자유롭게 했다 심하무라가 처음 고마코를 안 것도 전설의 살결에 실록이 싹트는 산을 돌아 이 온천마을에 내려왔을 때 일이었으므로 자신의 발자국도 남아있을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자니 지금은 가을 등산철임으로 산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다 무의도식하는 그로써는 일도 없는데 괜히 힘들게 산을 쏟아다니는 헛수고의 표본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런대로 또 비현실적인 매력도 있었다 멀리 떨어져있자니 고마코가 자꾸만 생각났으면서도 막상 가까이 와서 보니 뭔가 안심을 해버리는 것인지 또는 이제 그녀의 육체도 너무 익숙해진 탓인지 사람의 살결이 그립다는 생각과 산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같은 꿈처럼 느껴졌다 어젯밤에 고마코가 자고 갔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고요 속에 혼자 앉아있으면 부르지 않아도 고마코가 올뻑하다고 은근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만 하이킹을 온 여학생들이 떠드는 젊은 목소리가 아직 들릴 때 잘까 하고 심함을 하는 일찍 누웠다 이윽고 가을비가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고마코가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겉옷도 평상복이었다 깨셨어요 깨셨어요 하고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이쪽을 보았다 어쩐 일이야 깨셨어요 모르는 사이에 와서 잤었는가 의심이 나서 시마무라가 자기의 잠자리를 둘러보면서 머리맡에 시계를 집어보니 아직 여섯시 반이었다 이르군 하지만 여종어분이 벌써 불을 넣으러 왔었어요 새 주전자는 아침답게 김을 내고 있었다 일어나요 하고 고마코가 다가와서 그의 머리맡에 앉았다 가정주부 같은 태도였다 시마무라는 기지개를 켜면서 여자의 손을 잡고 작은 손가락에 샤미센을 치느라고 새긴 못을 깔짝거리면서 졸려 아직 새벽이잖아 혼자 잠이 잘 와요? 음 당신 역시 수염을 기르시지 않았군요 그래 지난번 헤어질 때 그런 얘기했었지 수염 기르라는 어차피 잊은 거니까 좋아요 언제나 파랗게 깎고 계시는군요 당신도 분만 지우면 금방 면도한 것 같은 얼굴이야 뺨에 살이 더 오르신 것 같아요 살결이 희고 자고 있는데 수염이 없으니까 이상해요 동그래요 고와서 좋지 뭘 허전해요 무서운데 꼼꼼히 들여다봤군 네 하고 코마코는 생긋 웃고 그 미소에서 갑자기 불이 붙은 듯이 웃어져치자 차츰 그의 손가락을 진 손에까지 힘이 주어졌다 벽장 속에 숨어댔어요 여 종호부는 조금도 몰랐어요 언제 언제 언제부터 숨어 있었어 지금 말고요 여 종호부는 불을 가져왔을 때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우스운 듯이 자꾸 웃다가 문득 깃불까지 빨개지자 그것을 얼버무리듯이 이불자락으로 가리면서 이러나요 제발 좀 이러나요 추워요 하고 심하무라는 이불을 안았다 여관에선 벌써 다들 일어났어 몰라요 뒤로 올라왔어요 뒤로? 삼나무 수프로에서 기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길이 있었나 심하무라는 놀라서 고마쿠를 보았다 내가 온 것 아무도 몰라요 부엌 쪽에선 소리가 났지만 현관은 아직 닫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일찍 일어나는군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비가 내린 거 알고 있어 네? 저기 얼룩 조리대가 젖어 있더니 그래서군요 가겠어요 한숨 더 주무세요 일어날 퇴야 하고 심하무라는 여자의 손을 잡은 채 잠자리에서 쑥 빠져나왔다 그대로 창가로 가서 여자가 기어 올라왔다는 근처를 내려다보니 관목류가 우거진 기술계 얼룩 조리대가 무성하게 퍼져 있었다 그것은 숲으로 이어지는 언덕 중턱으로 창 바로 아래의 밭에는 무, 고구마, 파, 토란 등의 평범한 야채면서도 아침애를 받아 각기 이파리의 차이가 마치 처음 보는 듯했다 탕으로 탕으로 가는 복도에서 여관 지배인이 연못의 잉어에게 어기를 던져주고 있었다 추워진 탓인지 식성이 좋지를 않습니다 하고 여관 지배인은 심하무라에게 말하고 번데기 가루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잠시 보고 있었다 고마쿤은 얌전히 앉아 있다가 탕에서 올라온 심하무라에게 말했다 이처럼 조용한 곳에서 바느질을 했으면 방은 금방 청소를 했고 조금 낡은 다다미에 가을에 아침 햇살이 깊이 박혀 있었다 바느질을 다 해? 무슨 신뢰할 말씀을 형제 중에서는 제일 고생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 내가 잘할 때 제일 곤란했었나 봐요 하고 혼잣말처럼 하다가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언제 왔느냐며 여 종업원이 이상하다는 얼굴을 했어요 두 번 세 번 벽장에 숨을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했어요 돌아갈래요 바빠요 잠이 안 와서 머리를 감으려고 햇댔어요 아침 일찍 감지 않으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 만지러 갔다가 낮에 연애에 늦거든요 여기서도 연애가 있지만 어젯밤에서야 알려왔어요 다른 곳에 예약했으니 올 수가 없어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무척 바빠요 놀러 올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고마코는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다 머리를 감는 것은 그만두고 심하무라를 뒤뜰로 데리고 나섰다 아까 그리로 숨어 들어왔는지 구름다리 복도 밑에 고마코의 젖은 게다와 외버선이 있었다 그녀가 기어 올라왔다는 얼룩조리대는 뚫고 나갈 것 같지도 않아 밭을 따라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내려가니 개울가는 언덕이 되어 있고 밤나무 위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다 발밑에도 몇 송이 떨어져 있었다 고마코는 개다로 밟아서 밤을 깠다 모두 알이 잔 밤이었다 저쪽 건너편의 가파른 산 허리에는 억새 이삭이 가득히 피어 눈비신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눈부시다 해도 그것은 가을 하늘을 나는 투명한 허무아도 같았다 저길 가볼까 당신 약혼자의 무덤이 보이는군 고마코는 허리를 쭉 펴고 시마무라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한움쿰의 밤을 갑자기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당신 나를 놀리고 있군요 시마무라는 피할 틈도 없었다 이마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왔다 무슨 인연이 있다고 당신이 무덤을 보러 가요? 왜 그렇게 화내지? 그래도 내 딴에는 진지했어요 당신처럼 호사스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는 달라요 내가 뭐 호사스런 마음으로 살아?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럼 어째서 약혼자니 뭐니 해요? 약혼자가 아니란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잊었어요? 시마무라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말이에요 아들과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만 그랬을 뿐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선생님의 신중을 아들도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는 없었어요 따로따로 살아왔어요 도쿄로 팔려갈 때 그 사람이 오직 혼자 배웅을 해 주었어요 고마코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남자가 위독하다는데도 그녀는 시마무라의 방에서 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요? 하고 몸을 내 던지듯이 말한 적도 있었다 또 고마코가 마침 시마무라를 역으로 배웅 나갔을 때 병자가 이상하다고 요코가 데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코는 굳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종도 보지 못했던 일이 있었으므로 시마무라는 더욱 그 유키오라는 남자가 마음에 남아있었다 고마코는 언제나 유키오의 얘기를 피하려 했다 약혼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여기서 기생이 되었다니까 밤톨로 얻어맞고도 화를 내는 기색이 없자 고마코는 잠시 동안 의아한 표정이다가 문득 엎어질 듯이 매달리며 당신 착한 분이군요 뭔가 슬픈 거죠? 나무 위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고마토 한 번 여행 선생님이 지하군요 여행 없음으로 앞을 빠져 스키장가의 선로를 따라가니 곧 무덤이었다. 밭두렁이의 조금 높은 한 모퉁이에 오래된 비석이 연아문개와 돌로 된 지장보살이 서 있을 뿐이었다. 빈약한 벌거숭이었다. 꽃은 없었다. 그러나 지장보살 뒤에 낮은 나무 그늘에서 갑자기 요코의 가슴이 떠올랐다. 그녀도 순간 이의 가면 같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찌르는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이쪽을 보았다. 심하무라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그대로 멈춰섰다. 요코 일찍 왔구나. 나 머리 만지러 하고 코마코가 말했을 때였다. 갑자기 시커먼 돌풍을 만난 듯 그녀도 심하무라도 몸을 움츠렸다. 누나! 하고 부르는 소리가 요란한 음향 속을 흘러왔다. 검은 화차의 문에서 소년이 모자를 흔들고 있었다. 사이치로! 사이치로! 하고 요코는 외쳤다. 눈에 덮인 신호소에서 역장을 부르던 그 소리였다. 들리지도 않을 먼 배의 사람을 부르는 듯한 슬프리만큼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화물 열차가 지나가버리자 눈 가리개를 띄워버린 듯이 선로 저쪽의 메밀꽃이 선명하게 보였다. 붉은 줄기 위에 소복하게 비어 실로 고요했다. 뜻밖의 요코를 만났으므로 두 사람은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를 정도였지만 그와 같은 무엇도 화물 열차가 날려 버린 듯했다. 그리고 뒤에는 차바퀴 소리보다도 요코의 목소리의 여운이 남아있는 듯했다. 순결한 애정의 미아리가 울려올 것만 같았다. 요코는 기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다가 동생이 타고 있었으니까 역에나 가볼까? 하지만 기차가 역에서 기다리진 않아요. 하고 코마코가 웃었다. 그래? 난 유키오시 무덤에 참배 안 할래. 요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주저하다가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합장했다. 코마코는 서 있기만 했다. 심하무라는 고개를 돌려 지장보사를 보았다. 길다란 얼굴에 산면으로 가슴에 합장한 두 팔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씩의 손이 있었다. 머리 만지러 갈 테야 하고 코마코는 요코에게 말하고 밧두렁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갔다. 지방 말로 핫떼라는 나무 밑동에서 밑동으로 대나나무 장대를 층층이 메어 벼를 널어 말리는 그래서 높은 벼에 병풍을 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심하무라가 지나는 길가에도 농부가 그 핫떼를 만들고 있었다. 헐렁한 바지의 허리를 휙 틀며 처녀가 벼단을 던져 올리면 높은 데서 남자가 빠르게 받아 잡아채듯이 갈라서는 장대에 걸쳐나갔다. 익숙해서 무심한 동작이 실수 없이 되풀이 되어 갔다. 핫대에 늘어진 벼이삭을 기중품의 무게를 가늠하듯이 코마코는 손바닥에 얹어 흔들어 올리면서 잘 연글었어요. 촉감이 참 좋아요. 작년에 비하면 훨씬 잘됐어요. 하고 벼의 촉감을 즐기듯이 눈을 가늘게 했다. 그녀의 머리 위에 낮게 참새때가 어지럽게 날아갔다. 모내기 임부 임금협정 90전 하루 품싹 점심대접 여자는 우위의 육인분 이라고 적힌 낡은 벽보종이가 길가의 벽에 남아있었다. 요코의 집에도 핫대가 있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밭 가운데 있었는데 그 뜰의 왼쪽 이웃집의 흰벽을 따라 늘어선 감나무에 높은 핫대가 메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밭과 뜰과의 경계에도 말하자면 감나무계 핫대와 직각으로 핫대가 있었다. 밭에는 시든 달리아와 장미 바로 앞에 도란이 무성한 이파리를 펼치고 있었다. 잉어를 기르는 연못은 핫대 저쪽이라 보이지 않았다. 작년에 고마코가 있었던 저 누에꼬치 방에 창도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요코는 성난 듯이 머리만 끄덕하고 벼이삭이 가득 쌓인 입구를 지나 돌아갔다. 이 집에 혼자 사나? 하고 심함을 하는 조금 굽은 듯한 요코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렇지도 않겠죠? 하고 고마코가 퉁명스레 말했다. 아이 속상해. 머리 만지는 것 그만둬야겠다. 당신이 괜한 소리를 해서 남의 성묘를 방해했어. 무덤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당신의 고집이겠지. 당신이 내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틈이 나면 머리 감으러 갈게요. 늦어질지도 모르지만 꼭 갈게요. 그리고 밤새 쉬었다. 장지문을 화들짝 열어져 치는 소리에 시마무라가 눈을 뜨자 가슴 위에 코마코가 털썩 쓰러져서 온댔는데 왔죠? 응 온댔는데 왔죠? 하고 배를 들먹일 정도만큼 거칠게 숨을 쉬었다. 굉장히 취했군. 응 온댔는데 왔죠? 아 왔어. 이리로 오는 길이 안 보여. 안 보여. 후 가슴 답답해. 그래도 용하게 비타를 올라왔군. 몰라. 난 몰라. 하고 코마코가 벌렁 누워서 뒹굴었기 때문에 시마무라는 일어나려 했으나 무겁게 눌려서 비틀거리다가 다시 쓰러졌다. 문득 머리가 뜨거운 것에 다 깜짝 놀랐다. 불덩이 같잖아. 바보스럽게. 그래요? 불의 베개. 될 거예요. 정말이야? 하고 눈을 감자 그 열이 머리에 스며 와서 시마무라는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코마코의 거친 호흡에 따라 현실이라는 것이 전달되어 왔다. 그것은 그리운 해안과 같아서 그저 이제 조용히 복수를 기다리는 마음과도 같았다. 온댔는데 왔죠? 하고 코마코는 그것을 열심히 되풀이하고 이제 왔으니까 돌아갈래요. 머리를 감아야지. 그리고는 기어 일어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래가지고는 가지도 못해요. 가요. 동행이 있어요. 목욕도구가 어디 갔지? 시마무라가 일어나 전등을 켜자. 코마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다미에 팍 엎드려버렸다. 둥글고 넓은 소매에다 검은 기슬단 화사한 모슬린의 겹 잠옷을 입고 폭이 좁은 속뒤를 메고 있었다. 그래서 속옷에 깃이 보이지 않았고 벗은 발끝까지 술기운이 돌아 숨 듯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은 묘하게도 귀엽게 보였다. 목욕도구는 집어 던져진 듯 비누와 빛이 흩어져 있었다. 잘라요. 가위 가져왔으니까. 뭘 잘라? 이거요. 하고 코마코는 머리 뒤로 손을 돌려. 집에서 끈을 자리려 했지만 손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여기 들러서 잘라. 달래려고. 시마무라는 여자의 머리를 해치고 끈을 잘랐다. 한 곳이 끊긴 때마다 코마코는 머리를 흔들어 풀면서 조금씩 침착해졌다. 지금 몇 시예요? 벌써 새벽 3시야. 어머 벌써? 생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꽤 여러 가닥 묶었군. 그가 잡아지는 머리카락의 뿌리 쪽이 후끈 더웠다. 벌써 새벽 3시예요? 술자리에서 돌아와 그냥 잤었나 봐요. 친구들과 약속을 했더니 같이 가자고 왔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할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공동탕에 들어가 있어요. 세 사람. 여섯 자리가 있었지만 네 자리밖에 돌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단풍 때문에 바빠요. 수고했어요. 하고 부러진 머리를 빗으면서 얼굴을 들자 눈부신 듯이 웃음을 보이고 몰라요. 흠. 우스운데. 그리고 할 일 없이 머리를 깊이 긁어 넘겼다. 친구들한테 미안하니까 가야죠. 돌아갈 때는 들르지 않겠어요. 길이 보여? 보여요. 그러나 옷자락을 밟고 비틀거렸다. 아침 7시 새벽 3시 하루에 두 번이나 이상한 시간에 틈을 내서 온 것을 생각하자 심함을 하는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단풍을 가도마스처럼 여관의 종업원들이 입구에 세우고 있었다. 단풍놀이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였다. 건방진 말투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뜨내기라고 스스로를 멸시하듯 말하는 임시 고용의 종업원이었다. 실록에서 단풍까지의 사이를 이 근처의 산중 온천에서 일하고 일하고 겨울에는 아담이나 나카우카의 이즈 온천장으로 벌이를 가는 그런 사내의 한 사람이었다. 해마다 같은 여관에서 일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이즈의 번화한 온천장에서 경험을 살려 이 지방의 서비스에 대한 험단만 하고 있었다. 손을 비비면서 집요하게 손님을 끌지만 전혀 성의가 없는 구걸하는 듯한 인상이 나타났다. 선생님, 으름 덩굴을 아십니까? 잡수시겠다고 하면 따다 드리지요. 하고 산책에서 돌아오는 심하무라에게 말하며 그는 그 으름을 덩굴째 단풍나무 가지에 감았다. 단풍은 산에서 잘나온 듯 추녁 끝에 닿을 듯이 높았고 현관이 활짝 밝아진 듯한 눈부신 진홍으로 이파리 하나하나가 놀랄만큼 컸다. 심하무라는 차가운 으름 열매를 지어보면서 문드 카운터 쪽을 보니 요코가 활옥가에 앉아있었다. 여주인이 동으로 술을 데우고 있었다. 요코는 그 맞은편에 앉아 여주인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헐렁한 바지 차림도 하오리도 안 입고 갓 빨아서 달인 듯한 메이싱을 입고 있었다. 심부름하는 사람? 하고 심하무라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배인에게 묻자. 네, 덕분에 일손이 모자라서. 당신과 같군. 그러나 마을 처녀로 좀 별난 데가 있죠. 요코는 부엌 일을 하는 듯 한 번도 객실에는 나오지 않는 듯했다. 손님이 붐비면 부엌의 종업원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법인데 요코의 저 아름다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심하무라의 방을 담당한 종업원의 얘기로는 요코는 자기 전에 탕숙에서 노래를 부르는 버릇이 있다지만 그는 그것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요코가 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 심하무라는 코마코를 부르는 것도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코마코의 애정은 그를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헛수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자신의 허무감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반대로 그럼으로써 코마코의 살려고 몸부림치는 적나라한 생명과 접촉할 수도 있었다. 그는 코마코를 가엾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가엾게 생각했다. 그와 같은 양상을 무심히 개뚫는 빛과 같은 눈이 요코에게 있을 것 같아 심하무라는 이 여자에게도 끌리는 것이었다. 심하무라가 부르지 않아도 물론 코마코는 꼬박꼬박 왔다. 골짜기 깊은 단풍을 보러 가느라고 그가 코마코의 집앞을 지나친 일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차소리를 듣고 심하무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뛰어나왔었으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아서 박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부르기만 하면 심하무라의 방에 들리지 않는 일이 없었다. 탕에 가는 길에도 들르곤 했다. 연애가 있으면 한 시간쯤 빨려와서 여종업원이 부를 때까지 그의 방에서 놀았다. 술자리를 자주 빠져나와서는 경대 앞에 얼굴을 고치고 지금부터 벌이를 나가요 장사할 욕심이 있으니까 자 장사다 장사 하고 일어서 나갔다. 발목 상자나 겉옷 등 가져온 것들을 그의 방에 두고 가기를 좋아했다. 어젯밤에 돌아갔더니 더운 물이 없잖아요. 부엌을 살금살금 뒤져서 아침에 남은 된장국에다 매실 절인 것으로 먹었어요. 에이 차가워. 오늘 아침엔 또 깨우질 않잖아요. 눈을 뜨고 보니 10시 반 7시에 일어나서 오려고 했었는데 틀렸지 뭐예요. 이런 일들이랑 어느 여관에서 어느 여관을 갔었다는 연애의 모습을 이것저것 보고하곤 했다. 또 올게요 하고 물을 마시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제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30명의 새 사람인걸요. 바빠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와서 힘들어요. 30명 손님의 새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제일 늙은 사람과 제일 어린 사람이라 내가 더 힘들어요. 쩨쩨한 손님들 틀림없이 무슨 여행 모임일 거예요. 30명쯤이면 적어도 6명은 있어야죠. 치에서는 겁을 준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되어 갈지 고마코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으나 그 어딘가 고독한 모습은 오히려 우아한 모습을 더할 뿐이었다. 복도가 삐걱거려서 부끄러워요. 살살 걸어도 다 알아요. 부엌 옆을 지나면 고마코는 또 동백실인가 하고 웃어요.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좁은 고장이니까 곤란하겠지. 이제 다들 알고 있어요. 그건 안 되지. 네. 조금이라도 나쁜 소문이 돌면 좁은 고장에서는 그만이에요. 라고 말했으나 곧 얼굴을 들고 미소 짓더니 아니 괜찮아요. 우리들은 어딜 가도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솔직한 실감이 담긴 말투는 부모의 유산으로 무의도식하는 시마무라에게 대단히 의해였다. 정말이에요. 어디서 일하든 마찬가지예요. 미련을 가질 것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말투였지만 시마무라는 어떤 억양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거면 그만이에요. 정말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여자뿐이니까요. 하고 고마코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깃을 젖히고 있기 때문에 등에서 어깨에 걸쳐 하얀 부채를 펼친 듯했다. 그 짙게 분을 바른 살결은 어쩐지 슬프게 포동포동했고 모직물 같았으며 또한 동물 같아 보이기도 했다. 요즘 세상에선 말이야 하고 시마무라는 중얼거리다가 그 말의 허망함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코마코는 단순하게 언제든지 그래요. 그리고 얼굴을 들고 멍하니 말했다. 당신 그걸 모르세요? 등에 착 달라붙어 있는 빨간 속옷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시마무라는 발레디나 알랑 그리고 또 러시아 발레의 전성기에 쓴 프랑스 문인들의 무용론을 번역하고 있었다. 적은 부수의 호화본으로 잡이 출판할 계획이었다. 오늘날의 일본 무용계에 아무런 효용도 없을 책이라는 점이 오히려 그를 안심케 한다면 할 수도 있었다. 자기 직업을 통해 자기를 냉소하는 것은 사치스런 즐거움일 것이다. 이런 데서 그의 가엾은 몽환의 세계가 생겨나는지도 몰랐다. 여행 중에 그걸 서둘러야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그는 곤충들이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 그의 방 다담이 위에서 죽어가는 벌레가 매일매일 있었다. 날개가 딱딱한 벌레는 벌렁 자빠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벌은 조금 걷다가 쓰러지고 또 걷다가 쓰러졌다. 계절이 바뀌는 것과 함께 자연이 멸명해가는 조용한 죽음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리나 촉각을 떨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들의 조그만 죽음의 장소, 여덟 장의 다담이는 대단히 넓은 것처럼 보였다. 심하무라는 죽은 벌레들을 버리려고 손가락으로 집어올리면서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을 문득 생각한 적도 있었다. 창의 새 그물에 언제까지나 앉아 있는가 하고 보면 그것은 죽어서 가랑잎처럼 떨어지는 나방도 있었다. 손으로 집어 어째서 이처럼 아름답게 생겼을까 하고 심하무라는 생각했다. 그 방충망도 떼어졌다. 벌레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국경의 산들은 붉게 녹슨 빛한 빛깔이 짙어지고 석양을 받으면 조금 차가운 광석처럼 둔하게 빛나며 여관은 단풍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북적댔다. 오늘은 아마 못 올 거예요. 지방 사람들의 연애니까 하고 그날 밤도 코마코는 심하무라의 방에 들러서 나갔다. 곧 넓은 객실에서 북소리 사이로 여자들의 고성이 들려왔는데 그 소란이 한창일 때 뜻밖에도 가까이서 맑은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요코가 부르고 있었다. 저 코마코 양이 이걸 보냈습니다. 요코는 선체로 우체부처럼 손을 내밀었다가 당황스레 무릎을 꿇었다. 심하무라가 그 쪽지를 펼치는데 요코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지금 굉장히 즐겁게 떠들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하고 휴지에 취한 글씨로 적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10분도 지나기 전에 코마코가 어지러운 발소리로 들어와서 지금 그 아이가 뭔가 가져왔었어요? 음. 그래요? 하고 유쾌한 듯이 한쪽 눈을 가늘게 하면서 후 기분이 좋아. 술을 주문하러 간다면서 살짝 빠져나왔어요. 지배인한테 들켜서 야단 맞았지. 술은 참 좋아요. 야단을 맞아도 발소리가 마음에 걸리지 않으니 아이 속상해. 여길 오면 금방 술 기운이 오른단 말이야. 이제부터 돈 벌러 가요. 손끝까지 빨갛군. 자, 장사다.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지독하게 질투심이 강해요. 아세요? 누가? 맞아 죽겠어요. 그 처녀도 거들고 있더군. 술병을 가져와서 복도 그늘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반짝거리면서. 당신 그런 눈을 좋아하죠? 한심들 하다 싶어서 보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드리라고 써주었어요.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어느 쪽이 한심한지. 여자는 유혹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나 취했어요? 하고 쓰러질 듯이 경대 양쪽을 잡고 들여다보더니 옷자락을 깔끔히 바로잡고는 나갔다. 이윽고 연애가 끝난 듯 갑자기 조용해지고 사기그릇 부딪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도 해서 코마코도 손님을 따라 다른 여관으로 이 차를 갖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요코가 또 코마코의 쪽지를 가지고 왔다. 산풍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매화실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들르겠어요. 안녕? 심하무라는 조금 부끄러운 듯이 실 웃음을 짓고는 고마워요. 이를 도와주러 와 있나요? 네. 하고 대답할 때 요코가는 저 쏘는 듯한 아름다운 눈으로 심하무라를 흘끈 보았다. 심하무라는 순간 당황했다. 이제까지 몇 번이나 만날 때마다 언제나 감동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는 이 처녀가 이제 이렇게 그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쩐지 묘하게 불안했다. 그녀의 지나치리만큼 진지한 태도는 언제나 이상한 사건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쁜 모양이지? 네.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신과는 꽤 여러 번 만났군. 처음엔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역장에게 동생을 부탁할 때 기억나요? 네. 자기 전에 탕 속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어머? 그런. 몰라요. 하는 그 목소리가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당신에 관해서는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세요? 코마코 양에게 들으셨나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당신 얘기를 싫어할 정도지. 그렇습니까? 하고 요코는 살짝 고개를 돌리고 코마코 양은 좋은 사람이에요. 가엾은 사람이니까 잘해주세요. 빠른 말 들어 말하는 그 말 끝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요코는 금세 몸까지 떨 것 같았다. 위험이 반짝거리며 다가올 듯한 얼굴에서 심함을 하는 눈을 돌리고 웃으며 빨리 도쿄로 돌아가는 게 좋을지도 모르지만 나도 도쿄엘 가요. 언제? 언제든지 좋아요. 그럼 동행을 할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태연하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말해 심함을 하는 놀랐다. 당신 내 가족이 승낙을 한다면 가족이래야 철도에 나가는 동생 하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좋아요. 도쿄에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과 상의해 봤어요? 코마코요? 코마코는 미워서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하고 긴장이 풀려서인지 조금 젖은 눈으로 그를 쳐다본 요코에게 심함을 하는 야릇한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오히려 코마코에 대한 애정이 활활 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정체물을 처녀와 도망치듯이 돌아가 버리는 것은 코마코를 향한 격한 사제의 방법인 듯이 생각되기도 했다. 또 뭔가 형벌 같기도 했다. 당신은 그래 남자와 동행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어째서요? 당신이 도쿄에서 갈만한 곳이라든가 뭘 하고 싶다는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험하잖소. 여자 한 몸 어떻게든 되겠죠? 하고였고는 빨고리가 아름답게 지켜지게끔 말하고 심화문화를 바라본 채 가정부로 써주시지 않겠어요? 가정부로? 가정부는 싫지만 전번에 도쿄에 있을 때는 뭘 했었지? 간호사요. 병원이나 학교에 있었던가? 아니요. 그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심화문화는 또 기차 안에서 선생의 아들을 보살피던 욕구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진지함 속에는 희망도 들어 있었던가 싶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번에도 간호사 공부를 하고 싶겠군. 이제 간호사는 싫어요. 그처럼 뜻이 약해서야 쓰나 어머 뜻이 약하다니 몰라요 하고 요코는 호들갑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도 슬프리만큼 녹고 맑아서 백지처럼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심화문화의 마음을 허망하게 두드리고 갔다. 뭐가 웃읍지?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밖에 간호하지 않아요. 뭐? 이젠 끝났어요. 그랬던가? 뜻밖의 일격을 당한 심화문화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매일 메밀밭 밑에 무덤을 찾아간다면서? 네. 일생을 통해 다른 병자를 간호하는 일도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찾는 일도 다시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없어요. 그런데도 무덤을 떠나 용케도 도쿄에 가겠다지? 어머 미안해요. 데려다주세요. 당신은 지독하게 질투심이 강하다고 코마코가 말하던데 그 사람은 코마코의 약혼자가 아니었던가? 유키오 씨의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코마코가 밉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코마코? 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말하고 요코는 심화문화를 번쩍거리는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코마코 양에게 잘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요코의 눈에 눈물이 고여오르자 다다미에 떨어져 있던 작은 나방을 짚고 울음을 터뜨렸다. 코마코는 나보고 미친댔어요. 하고 훌쩍 방을 나가버렸다. 심화문화는 오한을 느꼈다. 요코가 죽인 나방을 버리려고 창을 여니 치안 코마코가 손님을 다구치듯 허리를 구부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보였다. 하늘은 흐려있었다. 심화문화는 내탕으로 갔다. 곁에 여탕의 요코가 요관집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옷을 벗기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는 것이 참으로 다정해서 발랄한 어머니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녀는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뒤뜰에 나가보면 배나무가 세 그룹 삼나무가 세 그룹 모두 해서 여섯 그룹 아래에서 까치가 집을 짓는다. 위에서 참새가 집을 짓는다. 숲속의 여친은 뭐라고 울까 삼나무 동무들 성묘기 공치기 노래에 앳되고 빠르고 발랄한 목소리는 아까의 그 요코일까 하고 심화문화는 꿈같이 생각했다. 요코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제잘 대다가 나가버린 뒤에도 그 목소리가 피리 소리처럼 아직도 거기 어디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검게 빛나는 오래된 현관 마루에 기대어 놓은 오동나무 샤미센 상자에 깊은 가을밤 같은 고요에도 심함을 하는 어쩐지 마음이 끌려 임자의 이름을 읽고 있자니 그릇 닦는 소리가 나는 쪽에서 고마코가 왔다. 뭘 보세요? 이 사람 여기 묵는가? 누구? 아 이거? 에이 바보! 당신 그런 것 일일이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며칠이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웃음 끝에 기로운 숨을 쉬면서 눈을 감고 옷자락을 놓으며 심화문화에게 비틀비틀 기대어왔다. 나 바래다 줘요. 돌아갈 것도 없잖아. 안 돼. 안 돼. 가야 해요. 다른 사람의 연애에서 모두 2차를 갔는데 나만 빠졌어요. 여기에 연애가 있었으니 다행이지만 친구가 돌아가는 길에 탕에라도 같이 가자고 들렀다가 내가 없으면 실망하잖아요. 어지간히 취했으면서도 고마코는 가파른 비탈을 잘도 걸었다. 그 아이를 당신이 울렸군요? 그러고 보면 정말 약간 미친 것도 같아. 남을 그런 눈으로 보아서 재미있어요? 당신이 말했잖아. 미칠 거라고. 당신의 말을 생각하고는 분해서 울어버린 건가 봐? 그렇다면 괜찮아요. 10분도 채 못해서 탕에 들어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더군. 탕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그 아이의 버릇이에요. 당신에게 잘해주라고 진정으로 부탁하더군. 바보야. 하지만 그런 얘기는 당신이 내게 옮기지 않아도 좋잖아요? 옮겨? 당신은 그 처녀 얘기라면 왠지 모르지만 묘하게도 심통을 부린단 말이야? 당신 그 아이를 갖고 싶으세요? 그것 봐.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장차 내게 무서운 짐이 될 것 같아요. 어쩐지 그래요. 당신도 가령 그 애를 좋아한다 치고 그 애를 잘 보라고요. 꼭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고 코마코는 심하무라에 어깨에 손을 얹고 매달려 오다가 갑자기 고개를 흔들고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의 손에 걸리면 저 아이는 미치광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 침을 가져가지 않을래요? 그만해요. 치해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저 아이가 당신 곁에서 귀여움을 받는다 생각하고 나는 이 산 중에서 몸을 망쳐가는 거예요. 아예 고소해. 이봐. 내버려 둬요. 하고 쪼르르 달아나다 덧문과 꽝 부딪히니 바로 코마코의 집이었다. 이제 안 돌아올 줄 알고 있어요? 아니야. 열릴 거예요. 바싹 마른 소리가 나는 덧문자락을 안아올리듯이 당기고 코마코는 속삭였다. 들렀다 가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집사람들은 다 잠들었어요. 심하무라는 내키지가 않았다. 그럼 내가 바래다 드리겠어요? 아니, 괜찮아. 안 돼요. 이사한 내 방 아직 보지 않았어요. 부엉문으로 들어서니 눈앞에 그 집 사람들의 잠든 모습이 어지러웠다. 이 지방 사람들이 애용하는 헐렁한 바지와 같은 무명의 그것도 태색한 딱딱한 이불을 나란히 하고 주인 내외와 십칠팔세의 처녀를 비롯 오륙명의 아이들이 그을린 등불 아래 제멋대로 얼굴을 돌리고 자고 있는 것은 쓸쓸해 보이면서도 벅찬 힘이 잠겨 있었다. 심하무라는 잠든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에 밀리듯이 문득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코마코가 뒤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발소리를 조심할 것도 없이 마루를 밟고 갔으므로 심하무라도 아이들의 머리맡을 살짝 지나갔다. 그 순간 개상한 쾌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여기서 기다려요. 2층에 불을 켤 테니까요. 괜찮아. 하고 심하무라는 캄캄한 층계를 올라갔다. 돌아보니 소박하게 잠든 얼굴 저쪽에 과자 가게가 보였다. 농가답게 헌 다다미의 2층은 4칸이었다. 나 혼자니까 넓기는 해요. 하고 코마코는 말했지만 장진문은 모두 열어 젖혀졌고 집안의 헌 도구들을 옆방에 쌓은 그을린 장지 안에 코마코의 잠자리 하나를 조그맣게 깔고 벽에 연회복이 걸려있는 것 등은 마치 여우구를 연상케 했다. 코마코는 방바닥에 풀썩 앉더니 한 장뿐인 방석을 심하무라에게 권하고 아 새빨개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취했던가? 그리고 장롱 위를 뒤지면서 이게 일기 상당히 많군. 그 옆에서 접지를 바른 작은 상자를 꺼내니 여러가지 담배가 가득 들어있었다. 손님이 주는 것을 소매 속에 넣거나 허리띠에 끼우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졌지만 더럽지는 않아요. 그 대신 웬만한 담배는 다 있어요. 하고 심하무라 앞에 손을 짚고 상자 속을 휘저보였다. 어머 성냥이 없군요. 내가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요. 괜찮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나? 네. 단풍 구경 온 손님들 때문에 조금도 진척이 없어요. 하고 코마코는 고개를 돌려 장롱 앞에 바느질감을 챙겼다. 코마코의 도쿄 생활에 태물인 듯 고둔 무늬의 훌륭한 장롱이나 붉은 칠을 한 사치스런 바느질 그릇은 선생댁의 헌 종이 상자 같던 다락방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였지만 이 썰렁한 2층에서는 무참해 보였다. 전등에서 가는 끈이 베개 위로 늘어져 있었다. 책을 읽다가 잠들 때 이걸 당겨서 꺼요. 하고 코마코는 그 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여염집 여자처럼 조용하게 앉아 뭔가 수줍하고 있었다. 여우가 시집간 것 같군. 정말 그래요. 이 방에서 4년을 지낼 건가? 하지만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금방이에요. 아래층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이야기도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함을 하는 총총이 일어섰다. 코마코는 문을 닫으면서 목을 내밀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이 올 것 같군요. 이제 단풍도 끝났어요.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곳은 산중이기 때문에 단풍이 남아있을 때 눈이 와요. 그럼 잘 자요. 발에다 드릴게요. 여관에 현관 앞까지만. 그러나 심함으로와 함께 여관을 들어와서 주무세요.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가더니 잠시 후 두 컵에 가득히 찬 술을 따라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격하게 말했다. 자 마시세요. 마셔요. 여관에선 들 잠들었을 텐데 어디서 갖고 왔지? 아니 있는 곳은 알고 있어요. 코마코는 통에서 퍼낼 때도 마신 모양이었다. 그래서 아까의 치기가 다시 오르는 듯 눈을 가늘게 하고 컵에서 술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면서 하지만 어두운 데서 마시니 맛이 없어요. 내밀어진 컵의 찬술을 심함으로 하는 벌컥벌컥 마셨다. 이 정도의 술로 취할 리는 없는데 바깥을 쏟아녀 몸이 식은 탓인지 갑자기 가슴이 미스껍고 머리가 띵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스스로도 알듯해서 눈을 감고 눕자 코마코는 당황하여 간호를 했다. 이윽고 심함을 하는 여자의 더운 몸에 포근한 안도를 느꼈다. 코마코는 뭔가 어색한 듯이 예를 들면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 처녀가 남의 아기를 아는 듯한 동작이 되어왔다. 머리를 들고 아기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는 시기였다. 시마무라는 잠시 후 불쑥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어째서 어디가 좋아요?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미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하고 코마코는 예면하고 시마무라를 흔들면서 드문드문 두드리듯 말하다가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혼자서 후하고 웃더니 좋지 않아요. 괴로우니까 돌아가줘요. 이제 입을 옷이 없어요. 당신한테 올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싶지만 이젠 갈아입을 게 없어요. 이건 친구 것을 빌려입었어요. 나쁜 아이죠? 시마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게 뭐 좋아요? 하고 코마코는 다소 목소리가 젖으며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을 좋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징글 맞대요? 시마무라는 수긍했다. 어머 그걸 나 이제까지 잠잠고 있었던 것을 아세요?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면 이미 끝장 아니에요? 괜찮아. 그래요? 하고 코마코는 자신을 돌아보듯이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 한 여자의 생명감이 따뜻하게 시마무라에게 전달되어왔다. 당신은 좋은 여자야. 어떻게 좋아요? 그저 좋은 여자야. 웃은 양반? 하고 어깨가 간지러운 듯이 얼굴을 묻었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한쪽 팔꿈치를 짚고 고개를 번쩍 세우고는 그거 무슨 의미? 네? 무슨 뜻이에요? 시마무라는 놀라서 코마코를 보았다. 말해보세요. 그래서 오곤 했나요? 당신 날 비웃고 있었군요. 역시 비웃고 있었어. 새빨갛게 상기되어 시마무라를 노려보면서 힐문하던 코마코의 어깨가 격한 노여움에 떨려왔고 파랗게 질리면서 뚝뚝 눈물을 떨구었다. 분해요. 아 분해요. 하고 떼굴떼굴 굴러나가더니 돌아앉았다. 시마무라는 코마코의 착각을 깨닫자 가슴이 섬뜩했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슬퍼요. 코마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몸을 동그랗게 오므리듯 하고 엎드렸다. 그리고 울음에 지쳤는지 은피녀로 다다미를 꾹꾹 찌르다 갑자기 흥안이 나가버렸다. 시마무라는 뒤를 쫓을 수가 없었다. 코마코의 말을 듣고 보면 충분히 괴로울 만도 했다. 그러나 곧 코마코는 발소리를 죽이고 되돌아온 듯 장진문 밖에서 들뜬 듯한 목소리로 불렀다. 탕에 가시지 않겠어요? 아 미안해요. 나 다시 생각하고 왔어요. 복도에 숨 듯이 선 채 방에는 들어올 것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시마무라가 수건을 들고 나가니 코마코는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조금 고개를 떨군 채 앞장섰다. 재를 짓고 끌려가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었으나 탕에서 몸이 더워질 무렵부터 갑자기 안쓰러울 만큼 재잘되면서 잠은 잘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시마무라는 우다이의 소리에 눈을 떴다. 잠시 조용히 우다이를 듣고 있자니 코마코가 경대 앞에서 돌아보고 싱긋 웃으면서 매화 배화실의 손님 배화실의 손님이에요. 어젯밤 연애 끝에 불려 갔었죠. 우다히의 단체 여행인가? 네. 눈이 오지? 네. 하고 코마코는 일어나 장진문을 활짝 열어보였다. 이제 탄풍도 끝났죠? 창으로 구분된 잿빛 하늘에서 굵은 솜 눈이 펄펄 이쪽으로 떠서 흘러온다. 뭔가 고요한 거짓말 같았다. 심하무라는 잠을 설친 허무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다이에의 사람들은 북도 치고 있었다. 심하무라는 작년 연말 저 아침에 눈 거울을 상기하고 경대 쪽을 보니 거울 속에서 한방 눈에 차가운 꽃잎이 더욱 크게 떠오르고 깃을 젖혀 목을 닦고 있는 코마코의 주위에 하얀 선으로 흔들렸다. 코마코의 살결은 닦아낸 듯이 청결했고 심하무라의 사소한 말을 그처럼 오해할 여자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은 곳에 오히려 고역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는 것 같았다. 녹슨 듯한 단풍의 빛깔로 해서 나날이 어두워져 가던 먼 산은 첫눈으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열 개 눈을 덮어 쓴 삼나무 숲은 그 삼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뚜렷하게 두드러져 날카롭게 하늘을 찌를 듯이 지면에 눈 속에 서 있었다. 눈 속에서 시를 뽑고 눈 속에서 짜고 눈을 녹인 물에 빨아 눈 위에 바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눈 속에서 였다. 눈 있고 지지미가 있으므로 눈은 지지미의 어머니라고 옛날 사람도 책에 쓰고 있다. 마을 여자들이 눈이 쌓이는 계절 동안의 일거리 이 설국에 삼으로 짠 지지미는 심함으로라도 헌옷가게에서 찾아내어 여름옷으로 입고 있었다. 춤 관계로 해서 노의상이 고물 따위를 취급하는 가게도 알고 있었으므로 진짜 지지미가 나오거든 언제든지 좋으니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둘 만큼 이 지지미를 좋아해서 혹겹의 우도수로 하기도 했다. 눈을 막기 위해 쳤던 발을 걷어올리고 눈이 녹는 봄 무렵이면 옛날에는 지지미의 첫 시장이 열렸다고 한다. 멀리 지지미를 살아오는 삼도의 포목상이 묵는 단골 여관도 있었고 처녀들이 반년 동안에 걸쳐 정성들여 짠 것도 이 첫 시장을 위해서였다. 원근 마을에 남녀들이 몰려들어 구경거리나 다른 물건을 파는 가게도 생겨 마치 축제처럼 흥청거렸다고 했다. 지지미에는 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쓴 종이쪽지를 붙여 그 솜씨를 1등 2등 하는 식으로 등수를 매겼다고 했다. 이것은 신부를 고르는 데도 기준이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15, 6세부터 24, 5세까지의 젊은 여자가 아니면 좋은 지지미를 짤 수는 없었다. 나이를 먹으면 배의 바탕에 윤기가 나지 않았다. 처녀들은 유명한 직녀로 손꼽히려고 기술을 연마했고 음력 10월부터 시를 뽑기 시작해서 이듬해 2월 중순까지 바래기가 끝나는 식으로 달리 할 일도 없는 눈철에 하는 일이라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 제품에는 애정이 담길 정도였다. 시마무라가 입는 지지미 중에는 메이지 초부터 에도 말기의 처녀들이 짠 것이 있을지 몰랐다. 자기의 지지미를 시마무라는 지금도 눈 바래기를 한다. 누가 입던 것인지도 모를 헌옷을 해마다 산지로 바래러 보낸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었지만 옛 처녀들이 눈에 묻혀 쏟은 정성을 생각하면 역시 그 짠 사람의 고장에서 진짜로 바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였다. 깊은 눈 위에 바랜 백마에 아침 해가 비쳐 눈과 천이 붉게 물드는 모습만 상상해도 여름때가 빠질 것 같았고 자신의 몸을 바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기야 도쿄의 헌옷 가게에서 맡아주는 것이니까 옛날 대로의 방법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지는 시마무라로서도 알 길이 없었다. 바래기 전문집은 옛날부터 있었다. 짜는 사람이 각기 자기 집에서 바래는 일은 틈을 얻고 대개는 바래기 전문집에 맡겼다. 흰 지짐이는 짜고 나서 바래고 색 지짐이는 실을 얼개에 감아서 바랜다. 음력 정월부터 2월에 걸쳐 바래기 때문에 논밭을 덮은 논의를 바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천이나 실은 밤새껏 잿물에 담갔다가 다음날 아침 몇 번이나 물에 헹구고는 꼭 자서 바랜다. 이것을 며칠이고 계속한다. 그리고 흰 지짐이를 마침내 마지막 바래려고 할 때 아침해가 붉게 타오르는 풍경은 비할 바 없는 장관이다. 난국 사람에게 보이고 싶다고 옛사람도 쓰고 있다. 또 지짐이 바래기가 끝난다는 것은 설국의 봄이 가까웠음을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 지짐이의 산지는 이 온천장에서 가깝다. 산골짜기가 조금 펼쳐지는 강하류의 들판인데 시마무라의 방에서도 보일 것 같았다. 옛날에 지짐이의 장이 열렸었다는 거리에는 모두 기차역이 생겨서 지금도 직물산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마무라는 지짐이를 입는 한 여름에도 지짐이를 짜는 한 겨울에도 이 온천장에 온 일이 없으므로 고마코와 지짐이 얘기를 할 기회는 없었다. 옛 민예의 자취를 더듬어 보는 성품도 아니었다. 그러나 요코가 탕숙에서 부르던 노래를 듣고 이 처녀도 옛날에 태어났었더라면 물레앞이나 배틀에 앉아 저렇게 노래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문득 생각했다. 요코의 노래는 정말 그런 노래였다. 터럭보다 잔 삼실은 처년의 눈의 습기가 아니면 다루기가 힘들고 한냉한 계절이 좋다면서 추울 때 찐 삼배를 한여름에 입어서 시원한 것은 음향의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옛 사람들은 말했다. 시마무라에게 매달려오는 코마코에게도 뭔가 근본적으로 서늘함이 있는 듯 했다. 그 때문에 더욱 코마코의 더운 체온이 시마무라에게는 안쓰러웠다. 하지만 이러한 애착은 한 벌의 지짐이 만큼도 확실한 형태를 남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입는 저는 공예품 중에서 수명이 짧은 것이라 해도 소중히 다르면 50년보다 더 오래 지짐이가 바래지 않은 채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비해 인간의 정은 지짐이 만큼의 수명도 없다. 멍하니 생각하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된 코마코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기도 해서 시마무라는 화들짝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피곤해서 그러는 듯 했다. 처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조차 잊은 듯한 오랜 체류였다. 떨어질 수 없는 것도 헤어질 수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코마코가 가끔 만나러 오는 버릇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코마코가 절박하게 다가들면 들수록 심함을 자기가 살아있지 않은 듯한 가책이 쌓였다. 소의 자기의 엄격함을 보면서 그저 가만히 서성거리고 만 있는 것이었다. 코마코가 자기에게 빠져 들어오는 것이 시마무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코마코의 모든 것이 시마무라에게 통해 오는 데도 시마무라의 아무것도 코마코에게 통하지 않는 듯 했다. 코마코가 허망한 벽에 부딪히는 메아리 같은 소리를 시마무라는 자기 가슴 속에 눈이 쌓이듯이 듣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시마무라의 아집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꿈에라도 이 온천엔 오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을 하며 시마무라는 눈에 계절이 가까워지는 하러 까야 앉아 있자니 여관 주인이 특별히 내다 준 교토 산의 새 주전자에서 열분 솔바람 소리가 났다. 은으로 화조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솔바람 소리는 두겹이 되어 가깝게 또는 멀게 구분되어 들렸지만 그 먼 솔바람에 조금 저쪽에 작은 방울이 어렴풋이 울리는 듯 했다. 시마무라는 새 주전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울 소리를 들었다. 방울이 울리는 근처 멀리에 방울 소리만큼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고마코의 작은 발이 문득 시마무라 에게 보였다. 시마무라는 놀라 당장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시마무라는 지지미의 산지에 가버리라 생각했다. 이 온천장을 떠날 계기도 만들 셈이었다. 하지만 시마무라는 강 하류에 있는 여러 마을 중 어느 마을 가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 현재 직물 산지로 발전한 큰 거리를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시마무라는 오히려 쓸쓸한 역에서 내렸다. 잠시 걸으니 여름의 여관 골목인 듯한 거리로 나섰다. 집들의 차양들을 길게 뽑아서 그 끝을 받치는 기둥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다. 예도의 거리에서 단하시다 라고 불리던 것과 비슷한데 이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강기라고 말해온 듯 눈이 많이 내릴 때 통로가 되는 모양이었다. 한쪽은 차양을 나란히 하여 이런 차양이 계속되고 있었다. 옆집에서 옆집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붕에 두는 길 가운데로 내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큰 지붕에서 길에 둔 둔덕 위로 던져 올리는 것이었다. 길 저쪽으로 건너가자면 눈 둔덕 곳곳에 터널을 만든다. 테넷 테넷길 테넷길 이라고 이 지방 사람들은 말하는 모양이었다. 같은 설국이라도 고마코가 있는 온천마을은 처마가 이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심하무라는 이 거리에서 비로소 강기를 보는 셈이었다. 신기해서 잠시 밑을 걸어보았다. 낡은 차양 밑은 어두웠다. 기울어진 기둥뿌리가 썩어있기도 했다. 선조 대대로 눈에 묻힌 답답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듯 했다. 눈속에 묻혀 잔손일에 정성을 쏟았던 부녀자들의 생활은 그 제품인 지지미처럼 상쾌하고 밝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옛 거리의 인상이었다. 지지미에 대해서 쓴 이 책에도 당의 진도 게 시가 인용되어 있는데 배짜는 부녀자를 고용해소까지 지지미를 짜지 않는 것은 공력이 들어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고생을 겪었던 무명의 공인은 옛날에 죽고 그 아름다운 지지미만 남아있다. 여름에 서늘한 촉감으로 심하무라에 사치하는 옷이 되어 있다.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심하무라는 문득 이상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의 소행은 언제 어디선가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일까. 심하무라는 강기 아래서 길을 나섰다. 여관 여관 거리였던 듯 길게 쭉 굳은 길로 온천 마을과 연결된 오랜 거리여서 인지 판자 지붕 위에 된 가로 막대나 눌림 돌도 온천 마을과 다름이 없었다. 차양 기둥이 엷은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 어느새 저녁때가 다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심하무라는 다시 기차를 타고 또 하나의 역에 내려보았다. 먼저 보았던 곳과 비슷한 곳이었다. 역시 목적 없이 걷다가 추위를 녹이려고 우동을 한 그릇 먹었을 뿐이었다. 우동집은 개울가로 이것도 온천장에서 흘러오는 개울일 것이다. 여승이 몇 명씩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보였다. 집신을 신고 개중에는 만두 삿갓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탁발에서 돌아가는 길인 모양이었다. 까마귀가 잠자리를 찾아 서두르는 느낌이었다. 여승이 많이 지나가는데 하고 심하무라는 우동집 여자에게 물어보았다. 네 이 안쪽에 여승들이 있는 절이 있지요. 곧 눈이 내리면 산에서 내려오기가 힘들지요. 달이 저쪽으로 저물어가는 산은 이미 하얗다. 이 고장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싸늘하게 흐린 날씨가 계속된다. 눈을 재촉하는 것이다. 원근의 높은 산이 하얗게 된다. 이것을 산돌림이라고 한다. 또 바다가 있는 곳에서는 바다가 울고 깊은 산에서는 산이 온다. 먼 내성 같다. 이것을 몸통 울림이라고 한다. 산돌림 보고 몸통 울림을 들으면 눈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을 심하무라는 생각했다. 심하무라가 아침 잠자리에서 단풍 구경원 손님의 우다이를 들은 날에 첫눈은 내렸다. 금년에도 이미 바다와 산은 운 것일까. 심하무라는 혼자 외로운 온천에서 고마코를 만나다 보니 청각이 묘하게 날카로워졌는지 바다나 산이 우는 소리를 생각만 해도 그 먼 울림이 깊소 깊은 곳을 지나는 듯 했다. 여성들도 이제부터 동면이겠군. 몇이나 있나요? 글쎄요. 많겠죠? 여성들만 모여서 몇 달이나 눈속에서 몰아며 지낼까? 옛날에 이 지방에서 짰던 지짐이라도 절에서 짜는 게 어떨까? 후사가인 심하무라의 말에 우동집 여자는 배시시 웃을 뿐이었다. 심하무라는 역에서 기차를 두 시간 가까이나 기다렸다. 엷은 해가 지고부터는 한기가 벼를 갈듯이 쌀쌀했다. 발이 시렸다. 뭘 하러 갔었는지 알지 못한 채 심하무라는 온천장으로 왔다. 차가 언제나처럼 건널목을 지나 신사의 삼나무습 옆에까지 오자 눈앞이 불을 밝힌 집이 한 채 있어서 심하무라는 마음이 놓였다. 그것은 요리집 기쿠무라로 운간의 기생들이 서너명 서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코마코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코마코만이 보였다. 자동차의 속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심하무라와 코마코의 사이를 이미 알고 있는 운전사는 자연이 천천히 몰았던 모양이다. 문득 심하무라는 코마코와는 반대 방향인 뒤쪽을 돌아보았다. 타고 온 자동차의 바퀴자국이 눈 위에 또렷하게 남아있고 별빛 속에서 뜻밖에도 멀리까지 보였다. 차가 코마코의 앞까지 왔다. 코마코는 문득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자 훌쩍 차로 뛰어올랐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비타를 올라갔다. 코마코는 문 밖의 벌판에 몸을 웅크리고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뛰어들어 착 달라붙는 듯한 기세이면서도 심하무라는 포근한 무엇이 다가 되는 듯해서 코마코의 행위에서 부자연스러움도 위험도 느끼지 않았다. 코마코는 문을 끌어안 듯이 한팔을 올렸다. 소매끝이 말려 긴 속옷의 빛깔이 두꺼운 유리 너머로 쏟아지고 추위로 굳어진 심하무라의 눈시울에 스몄다. 코마코는 유리창에 이마를 밀어붙이면서 어딜 갔었어? 응 어딜 갔었어? 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하잖아. 겁도 없이. 심하무라도 큰 목소리로 대답했으나 감미로운 장난이었다. 코마코가 문을 열고 옆으로 쓰러지듯 들어왔다. 그러나 그때 차는 이미 멎어있었다. 산기슬게 와있었다. 네? 어딜 갔다 왔어요? 음, 뭐. 어디? 어디랄 것도 없지만 코마코의 옷자락을 바로잡는 손길이 기생다워 심하무라는 문득 징계한 듯이 쳐다보았다. 운전사 운전사는 가만히 있었다. 길 끝까지 와서 멈춘 차를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은 우습다고 심하무라는 생각했다. 내려요 하고 심하무라의 무릎 위에 코마코가 손을 포개어왔다. 어머 차 이렇게 어째서 날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랬었군. 뭐예요 얄밉게 코마코는 즐거운 듯이 웃으면서 가파른 돌계단 길을 올랐다. 당신이 나가는 걸 나 봤어요. 2시던가 3시 전이었죠? 응. 차소리가 나길래 나와봤어요. 당신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응? 안 돌아보었어요. 어째서 돌아보지 않았죠? 심하무라는 놀랐다. 당신 내가 전송하고 있었던 것 몰랐죠? 몰랐어. 그것봐요 하고 코마코는 여전히 즐거운 듯 미소했다. 그리고 어깨를 기대왔다. 어째서 날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냉정해져서 싫어요. 갑자기 화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돌아보자. 불 불이야 불이야 불꽃이 아랫마을의 한가운데서 치솟고 있었다. 코마무라는 뭔가 두세 마디 소리치고 시마무라에 손을 잡았다. 검은 연기가 꿈틀거리며 솟구치는 속에 시뻘건 불꽃이 날름거렸다. 그 불은 옆에서 번져 차양을 따라 돌고 있는 듯 했다. 어디야 당신 전에 있던 선생댁 근처가 아닌가 아냐 어디쯤 이지 훨씬 우위해요 정거장 쪽으로 불꽃이 지붕을 뚫고 치솟았다. 어머 누에꼬치 창고야 누에꼬치 창고야 어머머 누에꼬치 창고가 타고 있네 하고 코마코는 계속 말하며 시마무라의 어깨에 뺨을 밀어붙였다. 누에꼬치 창고예요 누에꼬치 창고예요 불길은 점점 거세어졌고 높은 데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로 내려다보니 장난감의 화재처럼 조용했다. 그러면서도 불꽃 튀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전달되어왔다. 시마무라는 코마코를 안았다. 두려울 것 없잖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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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코마코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얼굴이 시마무라의 손바닥에 전혀 없이 작게 느껴졌다. 딱딱한 관자놀이가 떨리고 있었다. 불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무엇 때문에 우는지 시마무라는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코마코는 문득 울음을 그치고 얼굴을 떼더니 아 그래요. 뚜에꽃이 창고에서 영화가 있었어요. 오늘 밤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을 거야. 두 사람은 황급히 돌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두 사람은 황급히 돌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위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었다. 쳐다보니 높은 여관의 2층 3층에도 대개의 장진문이 다 열렸고 밝은 복도로 사람들이 나와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뜰 한쪽에 늘어선 국화의 마른 줄기가 여관 불빛인지 별빛인지를 받아 윤곽을 드러내고 문득 불이 옮겨 붙은 듯이 느껴졌다. 그 국화의 마른 줄기 뒤에도 사람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여관의 종업원들이 서너 명 구르듯이 내려왔다. 코마코는 소리 높이 누에꽃이 창고예요? 그래요. 부상자는, 부상자는 없어? 계속 구해나고 있는 중이래. 활동사진의 필름에서 펑하고 불이 나서 순식간에 휙 돌았대요. 전화로 들었어요. 저것 봐. 하고 종업원은 순간 한쪽 팔을 들어 흔들고 갔다. 아이들을 2층에서 휙휙 던져내고 있대. 하고 코마코는 종업원을 쫓듯이 돌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쫓아 내려온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갔다. 코마코도 끌려서 달리고 있었다. 심하무라도 쫓아갔다. 돌게 된 아래서는 화재 현장이 인가에 가려서 불꽃의 끝밖에 보이지 않았다. 화재를 알리는 종이 요란하게 울렸으므로 더욱 불안해져서 달렸다. 눈이 얼었으니까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하고 코마코는 심하무라를 돌아보았으나 그 때문에 걸음을 멈추고 하지만 그래요. 당신은 좋아요. 오지 않아도 난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듣고 보니 그랬다. 심하무라는 맥이 빠져 발 아래를 보니 선로가 보였다. 건널목 앞까지 와있었다. 은하수 아름답죠? 코마코가 중얼거리자 그 하늘을 쳐다보며 또 달렸다. 아 은하수 하고 심하무라도 쳐다본 순간 은하수 속으로 몸이 붕 떠올라 가는 듯했다. 밝은 은하수가 심하무라를 빨아들일 듯이 가까웠다. 바쇼가 여행하면서 거친 바다 위에서 본 것은 이처럼 선명하고 넓은 은하수였을까. 밝아벗은 은하수는 밤에 대지를 맨살로 감싸려고 기꺼이 내려와 있다. 무섭게 요염했다. 심하무라는 자신의 조그만 그림자가 지상에서 반대로 은하수에 비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하수에 가득한 별이 하나하나 보일 뿐 아니라 곳곳의 광운의 은물에도 하나를 보일 만큼 맑았고 더구나 은하수의 한없는 깊이가 시선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어이 어이 심하무라는 코마코를 불렀다. 네 어서 와요 은하수가 내려앉는 어두운 산쪽으로 코마코는 달리고 있었다.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있는 듯 팔을 흔들 때마다 빨간 자락이 많이 보였다가 적게 보였다가 했다. 별빛 비치는 눈 위에서라 빨간 색임을 알 수 있었다. 심하무라는 열심히 뒤쫓았다. 코마코는 걸음을 놓치자 옷자락을 놓고 심하무라의 손을 잡았다. 가는 거예요? 당신도? 응. 호사가군요. 하고 눈 위에 끌리는 옷자락을 걷어잡고 내가 놀림감이 되니까 돌아가세요. 응. 저기까지만. 곤란하잖아요. 불란 데까지 데리고 다닌다고. 마을 사람들이 웃어요. 심하무라가 수긍하고 걸음을 멈추자 코마코가 심하무라의 소매를 잡고 천천히 걸었다. 어디서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오겠어요. 어디가 좋을까? 어디든지 좋아. 그렇군요. 좀 더 저쪽. 하고 코마코는 심하무라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흔들며 아, 싫어요. 이젠. 코마코는 쾅 하고 몸을 부딪혀왔다. 심하무라는 순간 몸이 비틀거렸다. 길가에 엷은 눈 속에 파가 나란히 심어져 있었다. 시들해요. 하고 코마코는 빠른 말로 덤벼들었다. 아니, 당신. 날 좋은 여자랬죠? 가버릴 사람이 어째서. 그런 말을 해서 알려주죠? 코마코가 비녀로 다다미를 꾹꾹 찌르던 것을 심하무라는 해상했다. 울었어요. 집에 가서도 울었어요. 당신과 헤어지는 게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 빨리 돌아가 버려요. 그런 말 듣고 운 것. 잊지 않을 테니까. 코마코의 착각으로 해서 오히려 여자의 속 깊이까지 파고든 말을 생각하자 심하무라는 미련의 몸이 오므라지는 듯 했으나 갑자기 불난 곳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불길이 불똥을 뿜어올렸다. 어머, 또 저렇게 타고 저렇게 불길이 올랐어요. 두 사람은 문득 구원받은 듯이 달렸다. 코마코는 잘 달렸다. 얼어붙은 눈을 계다로 나는 듯이 하고 팔도 앞뒤로 흔든다기보다는 양쪽으로 편 꼬리였다. 가슴께 힘을 꽉 준 형태로 의외로 작은 체구라고 심하무라는 생각했다. 조금 통통한 편인 심하무라는 코마코의 모습을 보면서 달리고 있으므로 더욱 빨리 숨이 차왔다. 그러나 코마코도 갑자기 숨이 차서 심하무라에게 비틀거리며 기대어왔다.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나요. 뺨은 달아오르고 눈만이 추웠다. 심하무라도 눈시울이 젖었다. 껌벅거리자 은하수가 눈에 가득했다. 심하무라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참고 매일 밤 은하수가 저래? 은하수? 아름답네요. 매일 밤이 아니겠죠. 참으로 맑게 개었어요. 은하수는 두 사람이 달려온 뒤에서 앞으로 흘러내려 코마코의 얼굴은 은하수 속으로 비쳐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가늘고 오뚝한 콧날은 뚜렷하지 않았고 조그만 입술의 빛깔도 사라져 있었다. 희미한 달밤보다도 더 희미한 별빛인 탓인지 어떤 마노래 하늘보다도 은하수는 밝았고 지상에 아무런 그림자도 없는 으스름 속에 코마코의 얼굴이 낡은 가면처럼 떠올라 여자 냄새가 풍기는 것이 신기했다. 쳐다보고 있자니 은하수는 또 이 대지를 포옹하려고 내려오는 듯했다. 커다란 극광 같기도 한 은하수는 심하무라의 몸에 스며 흐르고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됐다. 고요하고 차가운 저교이면서 뭔가 아름다운 놀라움 같기도 했다. 당신이 가면 나는 진지하게 살아요 하고 코마코는 말하며 걸음을 옮기자 느슨해진 머리에 손을 가져갔다. 대여섯 걸음 가서 돌아보았다. 왜 그래요? 싫어요. 심하무라는 선체로 있었다. 그래요. 기다려요. 네? 나중에 같이 여관으로 가요. 코마코는 왼손을 살짝 들어보이고는 달려갔다. 뒷모습이 어두운 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은하수는 그 산봉우리의 선으로 잘리는 데서 넓어지고 또 반대로 거기서부터 굉장한 넓이로 하늘에 펼쳐지는 듯 했으므로 산은 더욱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심하무라가 걸음을 옮겨놓자 곧 코마코의 모습은 한길의 인가에 가려져버렸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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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고 펌프를 끌고 가는 것이 한길에 보였다. 한길에는 끊임없이 사람이 달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심하무라도 급히 한길로 나섰다. 두 사람이 온 길은 T자 모양으로 한길과 마주치고 있었다. 두 펌프가 왔다. 심하무라는 지나쳐놓고 그 뒤를 따라 달렸다. 구식인 수동식 나무 펌프였다. 긴 바주를 앞에서 끄는 사람들에 펌프 주위에도 소방대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이 웃을 만큼 펌프는 작아 보였다. 그 펌프를 코마코도 길가에 비켜서서 지나쳐 보내고 있었다. 심하무라를 발견하고 같이 달렸다. 펌프를 피해서 길가에 섰던 사람들이 펌프에 빨려가듯이 뒤를 쫓았다. 이제는 두 사람도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인파의 일원에 불과했다. 오셨어요? 호기심 때문에. 음. 한심한 펌프군. 메이지 이전 거야. 그래요. 넘어지지 마세요. 미끄럽군. 네, 이제부터는 눈보라가 밤새도록 휘날릴 때 당신 한번 와보세요. 모두겠죠? 꽁이나 토끼가인가로 기어 들어와요. 이런 말들을 코마코가 했다. 그 목소리는 소방관들의 영차 소리와 발소리를 따라 밝게 들떠 있었다. 심하무라도 몸이 가벼웠다. 불꽃 소리가 들렸다. 눈앞에 불길이 솟았다. 코마코는 심하무라의 팔꿈치를 잡았다. 한길의 낮고 검은 지붕이 불빛의 훤히 숨쉬듯이 떠오르고 또 쓰러졌다. 발밑 길바닥에 펌프물이 흘러왔다. 심하무라도 코마코도 사람의 벽에 막혀 자연히 멈춰섰다. 그 흐름 냄새에 고치 삶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영화의 필름에서 불이 났다느니 영화 보던 아이들은 2층에서 휙휙 던졌다느니 부상자는 없었다느니 지금은 마을의 고치도 쌀도 들어있지 않아 다행이라느니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비슷한 말들을 소리높이 짓거려댔다. 그러나 화재 앞에서는 모두 무언인 듯 원근의 중심이 빠진 듯한 일종의 고요가 화재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불이 타는 소리와 펌프 소리를 듣고 있다는 시기였다. 가끔 뒤늦게 달려온 마을 사람이 있어서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댄다.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애처댄다. 그러한 목소리만이 생생하게 오갔다. 화재를 알리는 총도 이젠 울리지 않았다.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심하무라는 고마코 곁을 살짝 떨어져서 한때 아이들 뒤에 섰다. 불의 열기로 아이들은 뒷걸음을 쳤다. 발밑의 눈도 조금 녹는 듯했다. 몰려선 사람들 앞에 눈은 불과 물 때문에 녹아내려 어지러운 발자국으로 질척했다. 그곳은 누에꽃이 창고 옆에 바신 듯 심하무라와 함께 달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으로 들어섰다. 푸른 영사기를 설치한 입구 쪽에서 난 듯 누에꽃이 창고의 반쯤은 이미 벽도 지붕도 타버려서 기둥과 대들보 등에 뼈대만이 엉성하게 서 있었다. 판자 지붕에 판자 벽에 판자 마루로 텅 비어 있었다. 안에는 연기도 많이 끼지 않았고 물을 흠뻑 맞은 지붕도 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불길은 멎지 않은 듯 엉뚱한 곳에서 불길이 솟았다. 세대의 펌프가 한급히 물줄기를 돌려대자 확 하고 불똥이 날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쏘았다. 그 불똥은 은하수 속으로 흐르는 것과는 반대로 은하수가 쏴 하고 쏟아져 내려왔다. 지붕을 넘은 물줄기의 끝이 흔들리고 물보라가 되어 뿌연 것도 은하수가 비치는 것만 같았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고마코가 심하무라의 손을 잡았다. 심하무라는 돌아보았으나 잠자코 있었다. 고마코는 불쪽을 본 채 조금 상기된 진지한 표정 위에 불꽃의 호흡이 흔들리고 있었다. 심하무라의 가슴에 격한 무엇이 치솟아 왔다. 고마코의 틀어올린 머리는 느슨해졌고 목은 길게 빼고 있었다. 거기에 문득 손을 댈 듯해서 심하무라는 손끝이 떨렸다. 심하무라의 손도 따뜻했지만 고마코의 손은 더욱 뜨거웠다. 어쩐지 심하무라는 이별이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입구 쪽의 기둥인가 뭔가에서 다시 불이 일어나 타기 시작했고 한 줄기의 물이 그리로 쏠리자 용마루와 들뽀가 직직 김을 뿜으며 기울기 시작했다. 아타고 사람들은 숨을 삼키고 여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두의 고치 창고는 연극에도 쓸 수 있도록 형식적인 2층 객석도 마련되어 있었다. 2층이라 해도 낮았다. 그 2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땅까지는 참으로 순간이었지만 떨어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눈으로 쫓을 수 있었을 만큼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인형같이 이상하게 떨어진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눈에 기절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로 떨어져도 소리는 나지 않았다. 물에 젖은 곳이어서 먼지도 나지 않았다. 새롭게 타오르는 불꽃과 불탄 자리에 다시 붙은 불꽃과의 중간에 떨어진 것이었다. 불탄 자리에서 다시 타는 물을 향해 펌프 한 대가 비스듬히 활 모양으로 물을 뿜고 있었는데 그 앞에 문득 여자의 몸이 떠올랐다. 떠오른 것처럼 그녀는 떨어진 것이었다. 여자의 몸은 공중에서 수평이었다. 심하무라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순간 우염도 공포도 느끼지 못했다. 비현실적인 세계의 환영 같았다. 경직한 몸이 허공에 떨어져서 유연해졌다. 그러나 인형 같은 무저항, 생명이 없는 자유로움으로 삶도 죽음도 정지한 듯한 모습이었다. 심하무라에게 번뜩인 불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평으로 뻗은 여자의 몸이 머리가 아래로 되지 않을까. 허리나 무릎이 굽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했으나 수평인 채로 떨어졌다. 악! 코마코가 날카롭게 불을 짓고 두 눈을 감쌌다. 심하무라는 눈도 깜빡 않고 보고 있었다. 떨어진 여자가 요코라는 것을 심하무라가 안 것은 언제였을까? 사람들이 악! 하고 숨을 들이킨 것도 코마코가 악! 하고 소리친 것도 실은 같은 순간이었다. 요코의 종아리가 지상에서 경련한 것도 같은 순간인 듯했다. 코마코의 절규는 심하무라의 몸속을 관료했다. 요코의 종아리가 경련함과 동시에 심하무라의 발끝까지 차가운 경련이 스쳐갔다. 뭔가 절박한 고통과 비애 때문에 가슴이 몹시 뛰었다. 요코의 경련은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미미한 것으로 곧 그쳤다. 그 경련보다 앞서 심하무라는 요코의 얼굴과 빨간 화살깃 무늬의 옷을 보고 있었다. 요코는 똑바로 떨어졌다. 한쪽 무릎에 조금 위까지. 옷자락이 거쳐 있었다. 지상에 떨어져도 종아리가 경련했을 뿐 기절한 그대로인 모양이다. 심하무라는 왠지 죽음은 느끼지 않았지만 요코의 내부 생명이 변형하는 그 과정 같은 것을 느꼈다. 요코가 떨어진 2층 객숙에서 나뭇가지 두세 개가 기울어져 와서 요코의 얼굴 위에서 타기 시작했다. 요코는 그 쏘는 듯이 아름다운 눈을 감고 있었다. 턱은 내밀어졌고 목은 길었다. 불빛이 창백한 얼굴 위로 얼음거렸다. 몇 해 전 심하무라가 이 온천장으로 코마코를 만나러 오는 기차 안에서 요코의 얼굴 가운데로 야산의 모닥불이 피어올랐을 때의 모습이 문득 생각나자 심하무라는 가슴이 다시 떨렸다. 순간 코마코와의 세월이 비춰지는 듯했다. 뭔가 절박한 고통과 비해도 여기에 있었다. 코마코가 심하무라의 곁에서 뛰쳐나갔다. 코마코가 소리치고 눈을 감싼 것과 거의 같은 순간인 듯했다. 사람들이 아타고 숨을 들이킨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물을 맞아 검게 불탄 조각들이 흩어진 속에서 코마코는 기생의 긴 옷자락을 끌며 비틀거렸다. 요코를 가슴에 안고 되돌아오려고 했다. 그 필사적으로 힘을 주는 얼굴 아래로 요코의 운명이 가까워진 희미한 얼굴이 드리워져 있었다. 코마코는 자기의 희생이나 형벌을 안고 있는 듯이 보였다. 사람들이 저마다 애치며 술렁이고 순간적으로 두 사람을 둘러쌌다. 비켜요 비켜줘요. 코마코의 부르짖음이 심하무라에게 들렸다. 얘가 미쳐요 미쳐요. 그렇게 미치광이 같은 목소리에 코마코에게로 다가가려던 심하무라는 요코를 코마코로부터 받아 안으려는 남자들에게 밀려 비틀거렸다. 몸을 가누고 시선을 든 순간 수아하는 은하수가 심하무라의 가슴 속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그리스도 깨자들아 그리스도 깨끗하게 된 것 같다. 단검사의 힘을 덜렁 다른 것 같다. 그리스도 깨자들이 그리스도 깨자들이 비슷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깨자들이 그리스도 깨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깨자다. 그리스도 깨자들에게도 깨자들이 washes하거나